자전거 아주 난장판이구만 여기 제 자전거 그리고 제 자전거행할때 필요한 캠핑용품 영국가서 써야될 가져갈 짐을 일단 다 싸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잡고 얘기하는데 갑작스럽게 영국을 가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안올린지 거의 1년만에 화면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길었죠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영국을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안터졌었다면 벌써 출발했을 거였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보니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2년만에 뭔가 드디어 제가 하고싶은 자전거세계일주를 출발했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영국에 가서 제가 지금 짐을 싸놓은 자전거랑 자전거용품 이런거를 영국에서 잘 받으면 잘 준비해가지고 영국부터 아마 세계일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자전거 조심히 서보렴 저요만내까지 저요만내까지 집중은 있다 차가 한 대도 없다 아무도 공안 맞다 공항 도착 공항 도착 도착 이제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12시 40분이라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지금 10시도 안돼가지고 앉아서 좀 기다리면서 쉬다가 비행기 탑승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타러 갑니다 Get lost 피가 왔다 오는데 ㅋㅋㅋㅋㅋ 터키에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흘네요 이제 영국 비행기 타러 가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 비행기가 어딨나? 제거는 게이트가 6시 50분에 열리나가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탄불 공항 엄청 크다 화장실 가서 똥 좀 싸야겠는데? 화장실이 미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9시간 동안 비행기 탔더니 너무 피곤합니다 키우스크로 입국 심사 엄청 간편하게 마쳤고 짐만 찾으면 돼요 10번에서 제 짐을 찾으면 됩니다 드디어 나갑니다 짐 찾는데 1시간 걸렸어 난생 처음 밟는 유럽 땅 첫 유럽 땅 영국 예스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처음 맡아보는 영국 공기 진짜 왔구만 에어비앤비 숙소로 가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한번 가보죠 어차피 어차피 지하철 타야 되니까 보자 오우 쉣 무거운데 택시 타는 것 보다는 지하철 타보는 게 나을 거 같애 어차피 계속 지하철 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타봐야지 느낌을 좀 알지 않을까요 짐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생각대로 짐이 왔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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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티켓 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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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카드 샀습니다 대중교통카드 샀습니다 어디로 타야돼? 일단 가보죠 영국이 교통카드 같은건데 여기다가 20파운드 일단 충전해 놨습니다 제가 어디... 내가 어디 있지? 여기로 타는 거 맞겠죠? 일단 타보면 알겠지 뭐 이제 다시 버스 타야됩니다 버스 타야되는데 어디로 나가야되지 우와 신기하구만 런던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다는 게 220번 220번 아 굉장하다 오스 터ster 이 시간은 1시12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건너도 돼 이거? 신호등이 없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택시 탈 걸 마스크 좀 내려볼까? 영국 공기를 마시는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영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영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단기 숙소를 구해야 돼요 제가 단기 숙소를 구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자전거랑 자전거 용품을 이쪽 영국으로 받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것만 하면 사실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임시 숙소 구해놓은 데 8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집을 계속 보러 다녀야 될 거 같아요 나 오늘은 좀 쉽시다 아니 나 잘못 왔나? 아 나 배고프다 어디야? 버스 타면서 영국 거리 봤는데 자전거 진짜 많이 타네요 좋아 좋아 아 그러니까 사모 Churchill 여기 맞아 뭐요?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택시? 3년 전. 아, 아, 그니까 너 많지 않네. 아, 뭐, 브라이브 맨. 그 큰 큰 장소가 길을 이 길이 있는 걸 거야. 으쌰! She wants to say hello, but she's just a bit... Hello. She's 15년간, so she's still... 오케이, 축소 도착했습니다. 지금 3층이야. 여기서. 여기서 와... 하늘도 보이고 풍경도 보이고 너무 좋은데? 7도면 얼마야? 너무너무 너무 긴 하루가 끝나는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찍을 때 매우 찐하네요 아... 흐어...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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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우... 안녕하세요. 시차 때문에 새벽 4시인가? 아침에 깼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아 오늘 나갈 수 있나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호다닥 나와가지고 오늘 해야 될 건 일단 영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brp 카드도 받아야 되고 할 게 없어서 집을 좀 찾아왔는데 조금 멀리 있는 지역으로 집을 뷰잉 하러 갈겁니다. 일단 거기 먼저 갔다가 오늘 시내 좀 돌아보고 카드 발급 받고 그러고 집으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니까 오히려 내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 뭔가 이상한 느낌? 좀 적응되면은 마스크 던져버리고 다녀야 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졌어. 아침에 비가 그렇게 오더니 윌스턴 정션 어? 괜찮으세요? 예. I have to go water. 예, I have to go water all the way down. OK,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여기서 어떻게 찾아? 기차역인데? 인포메이션에 물어봐가지고 여기 위층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워터루 이스트 스테이션? 저깄다. 저기 있다. 찾았다. 생각보다 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네요. 지금 느끼기에는 동네 분위기가 오히려 제 에어비앤비 숙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좋은데요? 굳이 외국인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다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속소만 편하면 돼서 제가 장기로 있을 게 아니어서 런던에 솔직히 한두 살 정도 편하게 지낼 곳만 있으면 되니까 가격만 싸면 되거든요. 런던 집값이 너무 비싸. 좀 외곽으로 나가도 비싼 것 같아요. 외곽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러 가는 거는 약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동네 분위기는 완전 마음에 드네요. 와 너무 이쁘다 하늘. 한국에선 보기 힘든 하늘인데. 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두 방. 아 네. 여기 두 방. 여기 두 방. 아 네. 혹시 단기도 가능하죠? 네. 이게 지금 내일부터 당장 들어오고. 오늘부터 괜찮은데. 아 길면 한 두 달. 짧으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네. 한 달에 그러면은. 한 달로 하면 540원. 원래 주에 그때 적혀있던 게 120원. 120원. 뒤펀지는 안 받았어요. 아 20원. 있는 동안을 그냥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달에. 달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럼 화장실은 여기 이렇게. 화장실은 여기랑 2층이 하나 있어요. 아하. 네. 여기 로마니아 한 명이 있고. 아하. 이분은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나가고. 지금 찾는 중이에요. 와이파이나 뭐 빌 이런 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네. 네. 한국 분이 아니신가요? 조선족이에요. 아하. 근데 여기 오래 살았어요. 아하. 근데 한국 어디 살았어요? 저는 수원이요. 수원 혹시. 아 수원. 네. 네. 근데 여기 오호이기 커피도 있어요. 여기 서브되고 마이크로 베이프, 오븐, 세탁기. 아 세탁기 여기 있구나. 여기가 기차 타니까 한국 분들이 좀 생소한 곳이긴 해요. 여기는 보통 레지던트, 학생, 가정집들 많이 살아요.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 네. 한 번도 안 드셔보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 먹어봐요. 라면 그냥 신자로. 네. 원고시에서 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어제 샀는데 진짜 운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집 보러 와서 라면도 얻어먹고.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원래 날씨가 이렇게 벼나무 쌍 하고 오거든. 맞죠? 맞죠? 그전에 비 내리다가. 코로나 시기는 외국에 오는 건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은 마스크 써야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다 오픈해서. 마스크를 안 써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죠? 눈치 안 가야 하는데. 식빵 이런 데 들어가도. 지금은 완전 오픈했고, 심지어 확진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격리도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 보는 중간에 비가 갑자기 엄청 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비 그치면 가라고 하셔가지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라면도 끓여주시고 계란도 구워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혹시나 비 올까봐 우산도 챙겨주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 기분 좋게 방을 보고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별 상관없어요. 침대 있고 테이블 있고 기차를 타야 되는 게 조금 흠이지만 다운타운로 가려면은 뭐 기차 타면 보통 20분 30분이면 바로 런던 중심가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영국에 와서 첫 번째로 보는 집이기 때문에 다른 집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속 편하게 바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막 귀찮게 계속 발품 파는 것보다 그냥 빨리 여기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 연락한 데 연락 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집 뷰잉은 너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울린 크로스 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집을 빨리 뭐 볼 때가 나와야지 보러 가지. 일단 오늘은 이제 BRP 카드 받으러 갑시다. 오늘 BRP 카드 받고 런던 중심가 구경 좀 하다가 숙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구먼. 왔다. 집 보고 다시 런던 중심가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런던의 명물 런던아이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RP 받으러 가는 길에 런던아이랑 빅벤이 있어서 걸어서 지나가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 맞나? 주소 주소 여기 아니야. 뭘로 가야 돼? 와 가람 장난 아니야. 와 런던아이 지대로 보이네. 구경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햄주강이 왔습니다. 나중에 나도 한번 타봐야지. 미쳤다. 런던아이. 저 멀리 빅벤이 보입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는데 날씨 너무 좋습니다. 빅벤 공사 절반 완료. 지리는구만. 런던아이랑 젤카안을 찍어요. 이제 사진 그만 찍고 이제 진짜 우체국 가야겠다. 빅벤이랑 런던아이에 판논이 팔렸어요. 단장판 단장판. 여기 갚아야 돼. 이쪽 근처 우체국으로 정해놓길 잘한 거 같아요. 온 김에 런던아이도 보고 빅벤도 보고. 이제 브빅카드 수령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어휴. 있겠지? 내 브빅카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 예쓰 받았습니다 얼굴 봐 BRP카드 수령 완료 이제 저도 영국의 신분증이 생겼습니다 어딜 갈 때 이제 여권 안 들고 다니고 이거 BRP카드라는 영국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면 돼요 오늘 일정은 다 끝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버킹엄 공전이랑 트라팔과 광장 걸었다가 트레인 타고 다시 숙소로 들어갈게요 이쪽이 버킹엄 공전인가 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지도에 보고 찾아온 건데 건축물들이 진짜 딱 유럽스럽습니다 유럽 느낌 물씬 난다 오늘 그래도 바람만 많이 불고 하늘은 맑아서 다행이다 조금 춥네 조금 춥네 이렇게 쭉 여기로 내려가면은 트라팔과 광장이라고 나온대요 오늘은 너무 행복하네 날씨도 좋고 여기가 트라팔과 광장인가봅니다 여기가 트라팔과 광장인가봅니다 진짜 멋있다 건물들이 진짜 고풍스럽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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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런던에 있는 마켓들을 탐방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가고 있는 곳은 그리니치 마켓이라는 곳부터 갈 건데 템즈강 남쪽에 붙어 있대요. 기차를 타고 그리니치 마켓으로 가겠습니다. 역사에서 나오자마자 유럽 느낌 물씬 풍기네. 와 여기 뭐야? 여기서 걸어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이제 템즈강이 보일 겁니다. 템즈강을 비유하자면 서울의 한강 같은 느낌? 이쪽에서도 페리를 탈 수 있나봅니다. 진짜 엄청 평화롭다. 오늘 토요일이라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점심을 뭐 하나 먹어봐야겠습니다. 우와 여기 길거리 음식들이 엄청 많네. 미니 팬케이크. 악세사리 LP 380. 음식 말고도 접시, 가방. 옷도 파네요. 나는 음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크기가 크진 않다. 스트리트. 와 사람. 뭘 먹어보지? 타이, 핫도그, 램, 라면, 라면, 저거.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일본 한국 식당도 있네. 밥 먹어야겠다. 나 밥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사모, 테리아, 김, 오, 라이스. 캐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캐시를 받을 수 있나요? 너 보통 카드 사용하실 수 있나요? 네, 카드와 캐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무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여기가? 네, 여기가. 그리고 여기, 맨? 여기 먹을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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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테리아키 덮밥 시켰습니다. 네. 이게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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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 같은데요. 연어 한번. 맛있어요. 한국돈으로 만 삼천원 정도 됩니다. 연어랑 밥이랑.. 브로콜리, 야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안이 다 끝인가 보다 이제 벌써 다 봤어 이 마켓이 엄청 쪼꼼합니다 여기는 근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보기엔 테리야키 소스가 마법의 소스야 두 번째로 가려는 마켓은 버로우 마켓이라는 곳인데 런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마켓이라고 해요 그 버로우 마켓이 런던 브리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배를 탈 수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버로우 마켓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얼마야 런던 브리지에 가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배를 타고 가실 수 있나요? 런던 브리지로 가는 배에 티켓 샀습니다 다음 배를 타고 가실 수 있나요? 런던 브리지에 15분 정도 런던 브리지에 가실 수 있나요? 런던 브리지에 가실 수 있나요? 런던 브리지에 가실 수 있나요? 네, 그 안쪽으로 가실 수 있나요? 오이스터 카드로도 탈 수 있었네 신한 런던 브리지에 가실 수 있나요? 런던 브리지에 가실 수 있나요? 어이터인재 있는 가 snow 내리자마자 런던 브릿지 바로 보이네 이제 런던 브릿지 걸어서 넘어가가지고 두번째 마켓인 버러 마켓으로 갈게요 와 사람 개많아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게 런던 탑이라는 곳이네요 파워 오브 런던 미쳤다 원래는 아까 그리니치 마켓 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러 마켓으로 올라 그랬는데 그리니치 쪽에서 런던 타워브릿지 까지 탈 수 있는 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운 좋게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게 런던 타워브릿지 입니다 제가 동선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 출발을 했는데 동선이 너무 좋네요 지금 미쳤다 여기가 버러 마켓인거 같은데요 와 사람 엄청 많다 버러 마켓 도착했습니다 어디가 이쁘지 와 엄청 커 한번 둘러볼게요 아까 그리니치 마켓에서 점심은 먹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간식같은거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주스를 사는 줄이 엄청 길어 뭐야 이거 그리니치 마트랑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치즈를 많이 파네 빵이나 하나 먹을까 빵을 좀 썼습니다 우와 해산물 도팔 미쳤어 사랑 태완아 미쳤어 사랑 태완아 여기가 여기가 푸드포트 느낌인거 같은데 여기가 푸드포트 느낌인거 같은데 저렇게 앉아서 먹는거 봐 미쳤다 어디 앉아서 먹을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 줄 봐 일단은 조금 다른 데로 가야겠습니다 쭈그려서 먹는게 이제 미니초코를 들어와서요 너무 달아 빨리 그냥 다음 마켓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독에서 주말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엄청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해산물, 야채, 과일 이런것도 다 팝니다 나중에 커피랑 먹어야겠다 여긴 뭐야 지금 저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골목골목이 너무 다 이뻐요 여기 유명한 마켓이라고 했는데 역시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귀여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 마켓은 노팅일 쪽에 있는 포터밸리 마켓입니다 아까 버러우 마켓이 저기 이쪽에 있었던건데 사람이 진짜 많죠 와 여기는 너무 평화롭다 이제 노팅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포터벨로 거리 버나간거 같은데 진짜 그 대표적인 앤티크 거리답게 빈티지샵 이런 느낌이에요 와 여기가 포터벨로 와 완전 멋있다 간지 오지는데 포터벨로 마켓 요 쪽부터가 포터벨로 마켓인것 같아요 여기 진짜 빈티지 느낌이네 다른 두 마켓이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와 사람이 여기도 많다 여기 마켓에 나와서 중고물품도 이런거 파는건가? 와 여기 벽 색깔을 진짜 이쁘게 해놨어요 알록달록 느낌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뭔가 진짜 딱 관광지 느낌인데 건물 색들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보는 맛이 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아까 처음이랑 두 번째 마켓이랑은 다르게 길거리 음식은 없고 식당도 잘 안보이는 것 같고 다 앤틱샵들? 그런 샵들이 엄청 많아요 이 포터벨로 거리 자체가 포터벨로 마켓인 것 같습니다 어디 앉을 데 없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목으로 도망쳐놨습니다 오늘 런던의 마켓 탐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 완전laf 정 활동 aterial 점검 갑자기 끝날 쫄깃 점검 점검 때 그런 엿 점검 소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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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하이 하이 thoughts 아 졸기인데 졸기 opinión 너무 쪼끄매 그쯤은 그쯤에 너무 고맙습니다 잘있어 간다 형 지금 도착을 가면 돼? 트렌드 스트라이크? 아 네 택시가 너무 비싸요 근데 택시가 괜찮은데 차량은 괜찮은데 네 네, 근데 너는... ... 왜 이런 날 진짜? 누구 왔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유럽 먼저. 천천히, 유럽 먼저. 2년 정도 걸릴게요. 2년 정도 걸릴게요. 그럼 한국에 다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도. 네, 당신도. 네, 당신도. 네,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드디어 이사하는 날입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비가 이사하는 곳까지 4만원이에요. 4만원. 도저히 택시를 탈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비싸요. 오늘 또 지하철은 파업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오버그라운드 위에 기차는 다닐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돌아돌아서 가면은 한, 제가 보기에는 두 시간은 넉넉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처음 탔던 윌스턴 정션 스테이션으로 가서 계속 갈아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집을 본 곳 말고도 한 15곳 정도를 인터넷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어떻게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냐. 진짜 첫 번째 본집 아니었으면 또 다른 임시 숙소로 갈 뻔했습니다. 진짜 다행이야. 이거 짐 옮겨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거의 3일 내내 비만 왔습니다. 처음 저 도착하고 한 3일 정도는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비만 주구장창 내리다가 그래도 하나 오늘 다행인 건 이사하는 날에는 비가 안 오네요. 이사하는 날에는 비가 안 오네요. 아 더워. 바람 너무 많다. 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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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릉 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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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릉 이릉, 이릉, 이릉 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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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릉 이릉 런넌브리지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우스 이스트방향 레일만 타면돼요. 아이고 다행인 제가 처음 봤던 집 근처 여긴 리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하필 딱 오늘 또 지하철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완전 삥삥 돌아왔어요. 뭐 이런 날도 있지 뭐.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고! 도착! 장장 2시간 만에... 아아 도착했습니다. 아 나 이집 안 구했으면 어쩔 뻔했냐. 헬로우. 넌 찾아뵙니다. 아, 괜찮지. 아, 괜찮지. 원래 옆방을 바꿨는데 더 넓은 방을 주셨습니다 여기 도착 이거 너무 여자아여자한걸? 이불이랑 베개가 조금 애매해서 어차피 제가 가져가진 못할건데 한달동안 쓰다가 선물로 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불이랑 베개를 사러 이케아로 가고있습니다 이불 싼게 있으려나? 17파운드 베개도 12파운드 베개랑 이불 해서 29파운드면 5만원 돈이거든요 이불이 아니고 매트리스 이런거 파는거 같은데 베개 커버 이런것도 사야되나? 70파운드 베개랑 더블사이즈 이불 하나 골랐습니다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도 사야될거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커버가 더 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어만데서 찾고있어 이불이랑 베개랑 커버 샀는데 한 9만원 쓴거 같습니다 오늘 지하철이 파업이라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별로 한건 없는데 무사히 이사도 마치고 이불이랑 베개도 사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생활하면서 자전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밥도 먹을 겸 런던 중심가로 다시 나왔습니다 아 여기 찰린 크로스로 나오면 바로 테라칼과 광장이 이어지는구나 장장 3일만에 날씨가 다시 도와져서 안 나올 수가 없었다 지금은 런던의 번화가라고 불리는 소호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확실히 외곽 쪽이랑 완전 중심가 쪽이랑은 똑같은 런던인데도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오오오오오오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와 장난 아닌데... 런던 한복판에 삼성광고가... 진짜 대박이네 이런걸 보면 진짜 영국에 온걸 실감하는데 또 동네가서 집에 박혀있으면 여기가 런던인지 한국인지 모를정돕니다 사실 몸을 끌고 나온 보람이 있네요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멋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 소 그런 번화가 거린것 같습니다 희깔나네 망각하고 있었어 나 외국이었지 서울 워쩍 포도 오는 날 1골에 2라인 때는 간장 2라인 조금? 네, 조금 조금 가만히 드세요 가만히 드세요 다 같이 드세요 다 같이 드세요 다 같이 드세요 네, 네 제 유튜브에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아니,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아저씨는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알코올일이 있어요? 네 아저씨는... 나 말했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런거에요 정말 췄음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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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전거 왔습니다 그 캠핑장비 용품 택배는 안 왔나봐요 아 그래야지 한번에 와야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자전거 열어가지고 고장난던만 없는지 보고 조림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전거 옷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옷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자전거 부서진던만 없으면 되는데 부서진던데가 있는지 고장난던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게 있을까봐 조금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습니다 아우씨 포스트임던데가 있는거 같아요 아우씨 포스트임던데가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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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월쩡한데요 한국에서 포장할때 완전 똘똘 쌓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런지 부서지거나 포장난데가 없긴 하네요 river 모드가 내 팬이어서 하면 됩니다 자전거 밖에 바람 넣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한번 테스트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전거는 다 조립 했거든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부러진 데도 없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 집 앞에서 한번 시험주행 해보고 이제 자전거 조립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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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아 이제 조금씩 자전거 타면서 몸 좀 올리고 자전거 여행 준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이거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침낭 헬멧 자전거 신발이구요 캠핑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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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텐트입니다 텐트 버너 이거는 텐트 안에 까는 에어매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전거 가방 백패킹 베개 가방 2개 3개 4개 5개 자전거 물통 저는 한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택배가 올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택배가 엄청 빨리 왔어요 택배비를 많이 주긴 했으니까 그만큼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랑 자전거 캠핑용품 그리고 자전거 옷들 다 무사히 받았고 여기 런던에서는 한 달 동안 생활을 할 거여서 이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이 런던 외곽에 있는 마을들을 조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오늘은 자전거 택배 받기 성공적 끝 이거 언제 정리하냐 도로가 반대니까 너무 헷갈려 런던에서 자전거를 타다니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자전거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체력이 쓰레기에요 자전거 여기 어떻게 가야 돼 너무 헷갈리는데 헷갈려 여기 앞에서 커피나 한잔하고 공원 좀 둘러보다가 집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공원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더니 아니 15분 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선 넘네 영국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그냥 방향이 반대라서 생각보다 어렵네요 처음 타보는데 이거를 조금씩 적응을 해 놓고 여행을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중간 교차로에서 계속 헷갈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타면 역주행이지 한국에서 타던 대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여기서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 돼 와 여기 빡세 진짜 너무 좋다 바람문 여기 기가 나죠 어디 커피숍 가서 빨리 커피 먹어야겠다 여기 뭐야 오리들 왜 이렇게 많아 얘도 오리인가 헬로우 헬로우 나와 이놈들아 나와 나와 또 역주행하고 있네 나 잠깐 공원 둘러보고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날씨는 너무 맑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엄청 춥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하루종일 자전거 조립하고 짐 온거 정리하고 그런다고 하루를 다 보내버렸네요 이제 조만간 자전거로 이 런던 외곽쪽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이 런던 외곽을 구매하고 싶어요 런던 외곽을 구매하고 싶어요 런던 외곽을 구매하고 싶어요 오케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자전거방에서 고쳤습니다 이쪽 여기 프론트 레버쪽이 변속이 안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전거방 다 여섯군데 들리고 고칠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드디어 고쳤어요 자전거 고친 기념으로 자전거 고친 기념으로 공원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 자전거끼리 나있긴 한데 거의 차랑 공용입니다 독립된 자전거도로는 없는거같아요 템지강 완전 근처로 왔는데 템지강 한번 보고 공원으로 가면 될거같습니다 런던하이도 보인다 런던하이도 보인다 런던하이도 보인다 공원 도착 공원 자전거로 타면서 사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야생 사슴이 산다 그래가지고 사슴아 어딨니? 사슴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 사슴 개많은데? 쩌로 가야겠다 뭐야 여기 저기 가서 사슴 구경좀 해야겠습니다 와 공원 진짜 넓긴 하다 여기 공원 자체가 엄청나게 크니까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네요 와 여기 한바퀴 이렇게 코스로 잡아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 리치몬드 공원까지는 한 25키로 정도 돼가지고 꽤나 멀긴 하지만 오늘 날 잡고 한번 왔습니다 영국 형님 잘 타네 영국 형님 잘 타네 오르막 오 여기 경사 빡센데? 여기가 자전거의 성지네 영국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여기 오겠다 자전거 한번씩 사러 아이씨 이 몹쓸 놈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되지? 짐을 안 달고도 이런데 그 짐 달면은 장난 아니겠는걸? 생각없이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우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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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 진짜 큽니다 공원 한바퀴 자전거로 도는데 3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사슴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공원 중간에 사슴이 있어요 근데 개많아 사슴이 런던 동네 공원 클라스 보소 와 대박이다 저기로 들어가야겠다 끄자 와 장난 아닌데 조금만 가까이 가봐야지 아니 실화냐고 이거 나 쳐다본다 이거 윈도우 배경화면 아니야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 저기 옆에도 사슴이 있네 오 여기가 더 가까워 조심히 가야겠다 또 도망칠라 우와 대박 아이고 다 왔다 다 오니까 해가 져버렸네 오늘은 자전거랑 자전거 캠핑용품 받고 첫 번째로 캠핑하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 제가 갈 곳은 런던 남쪽 외곽 쪽에 있는 이스트본 지역의 세븐시스터즈라는 곳을 갈 겁니다 집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장거리기 때문에 쉽게 가진 못할 거라 예상을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엄청 오랜만에 짐을 달고 자전거 라이딩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 백두대관 할 때 짐 달고 탄 이후로 안 탔으니까 거의 짐을 달고 1년 반 만에 라이딩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차랑 같이 차도로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게 풀려야지 속력을 좀 내는데 점점 길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속력이 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최상 지금 뭔가 도로가 고속곡도 느낌의 도로를 탔는데 여기는 조금 타기가 힘드네요 갓길이 너무 좁아 여긴 좀 빡세지 원래 일로 가는 거 맞나? 저는 그저 구글맵에 알려준대로 갈 뿐입니다 제발 자전거길 열려라 이렇게 열려있으면 너무 편한데 이게 중간중간 없어지네요 길 잘못 뜬 줄 알고 식겁했습니다 여기로 나가야 돼요 여기 뭐 신호도 없어 가자 와 헬이야 헬 아니 이걸 자전거길이라고 해놓은 거야? 외곽으로 나왔는데도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서움이었네요 회전교차라고 진짜 무서워 형들 양보 좀 해줘 공원인가? 지금 라이딩한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들어온 김에 여기서 잠깐 쉬다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이 풍차 보고 정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길래 휴게소인 줄 알았지 길들이 생각보다 빡빡하네요 제가 보기엔 지금 조그만 마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맞나? 일로 알려주긴 하는데 여긴 주택가인데 길을 잃어버렸어 여기로 들어가라는 건가? 여기 사이클링이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구글맵이 중간중간 이상한 길로 안내해줘가지고 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서 출발한지 2시간 지났습니다 근데 한 30킬로밖에 못 탔어요 이쪽 타운은 이 고지대가 조금 높네요 엄청 평화롭다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느낌이 다르네 국도라고 해야 될까요? A21번 도로로 빠져야 됩니다 아 이제 좀 도로가 커지나? 계속 2차선 도로다가 드디어 4차선 도로가 나왔습니다 오예 이제 A26번 도로로 갈아타야 됩니다 아 잘 갈아탈 수 있겠지?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오케이 아휴 아니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들지? 물이랑 음료수랑 도넛 좀 샀습니다 나중에 이제 체력 떨어지면 먹으려고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짐이 더 무거워졌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능선길이 엄청나게 많네요 짐 달고 타라니까 아따 이거 빡세네 아 힘든건 물째치고 길이 너무 안좋아 편하게 타질 못하네 이게 와 오늘 자전거 타시는 분 처음 봤다 아 여기 그래도 자전거 타는게 맞나봅니다 타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길이 너무 좁다 시바야 오르막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는 그래도 자전거를 많이 타긴 하네요 차도가 이렇게 좁은데 근데 여기서 내리면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 버티고 올라가야 돼 해치웠나? 오케이 오르막 끝 내려가자 내려가는 줄 알았지만 계속 올라가죠 오케이 내려간다 내려가면 또 올라가겠지 여기가 무슨 언덕인가 봅니다 아그로스 힐 샌장을 왠지 능선길이 끝나질 않아 그래도 차들이 크락션도 안올리고 천천히 다 비켜가줍니다 그건 참 다행이야 오케이 뭔가 길 느낌이 불안하죠 오르막이 한번 변할 것 같은 느낌인데 차라리 이런 도로가 나아 아까 그런 도로는 차가 너무 많아서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들지만 차를 신경쓰는데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요 이쪽 길이 맞겠죠 지금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데이터가 안 터지네요 아 여기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풍경은 너무 이쁘다 근데 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도너츠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남은 키로수가 34키로 정도 남았어요 한 넉넉하게 3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한시 한 10분 됐거든요 한 4시 반쯤에나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체력도 딸리고 너무 오랜만에 짐을 달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와 쉽지 않네요 드디어 이쪽 자전거 길이 열리는 건가 오케이 와 좀 살겠다 여기 이쪽 길 진짜 잘 되어있다 우와 이게 영국 감성인가 여긴 타기 너무 좋다 헬로우 하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80키로를 내리 차랑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달리다가 여기는 쭉 평소에다가 차도 없고 옆에 풍경들도 너무 이쁘고 한 20키로 정도만 더 가면 세븐시스터즈라는 절벽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엄청 유명한 절벽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절벽을 좀 구경하고 바다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핑 장소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가면 오늘 잘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이다 양 쟤는 털을 누가 쥬어 파먹었네 한산하네요 여기 아니 먹을 게 없네 다 닫았어 여기 조그마한 마을에서 밥을 먹으려 그랬는데 동네가 엄청 작기도 하고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뭐야 너네 정모하나? 개시끄럽네 여기 다시 트레일 이어진다 언덕 두 개 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딱 그 두 개 넘고 나니까 코스가 쉬워지네요 강아지들 여기 묶여있어 헬로우 마을 걷는 마을 또 나왔네 기차 오나 보다 기차 저 동산을 넘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진짜 그림 같아 이거 마을이 바뀔 때마다 풍경도 계속 바뀝니다 9km 남았어요 9km 뭐야 미쳤냐고 여기 뭐야 갑자기 초급 경사 이것만 넣으면 오늘 코스 끝이다 현재 시각 4시 2분 세븐시스터즈까지 2km 남았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넉넉히 달렸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긴 했는데 오늘 이런 풍경을 또 보니까 힘든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내두발로 내두발로 왔다는 거에 뿌듯하기도 하고 다 왔습니다 바다 좀 볼까요 도착 제가 보기엔 저기 동산 언덕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끌고 자전거는 끌고 못 올라가네요 여기다가 자전거 묶어놨습니다 오늘 100km 넘게 탔습니다 길을 계속 조금 잘못 들고 이래가지고 한 105km 정도 탄 거 같아요 편도로 힘든 게 무색할 만큼 진짜 너무 이쁩니다 여기 체력이 다시 채워진 거 같아 안 피곤해 응 아니야 내 자전거 보이네 와 미쳤다 오라는 이유가 있긴 하네요 오늘 하나도 안 힘들었던 거 같아 이거 딱 보니까 아 진짜 이거 대자연 이거 어쩔 거야 여기 위에서 자면 안 되나 캠핑하고 오늘의 이제 계획 중 자전거 타고 세븐시스터즈 와서 구경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캠핑할 장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 있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구경하고 잘 곳을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섯시라 이제 우와 무너지나봐 매년 그래서 절벽 끝에 가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차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퀘스트 오늘 잘 곳 찾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서 캠프 사이트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슬슬 추워진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져서 빨리 텐트 피칭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잘 곳이 필요해 여기 풀숲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안 보일 거거든요 어우 여기 나쁘지 않아 오 이쪽 나쁘지 않은데요 풀숲 완전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용히 캠핑을 하고 그리고 내일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도 안 보이고 이게 완전 풀숲 아니라 거의 안 보입니다 현재 시각이 6시 반 여기서 하루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만 자고 후딱 일어나서 바로 시내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컵라면 오늘 제대로 먹은 게 없네 아 숙면을 취했어요 진짜 잘 잤습니다 지금 7시라 빨리 철수해서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만의 곳간 생각보다 자리를 잘 잡았었습니다 풀숲 뒤에 은폐은폐 잘 해가지고 어제 저녁을 아주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세수 끝 텐트 철수하니까 이런 민달팽이들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여기 맛집이었네 여기도 있다 쓰레기도 깔끔히 다 치웠고 다시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다 뭘 좀 먹고 출발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신라면이라 초콜릿 밖에 없습니다 와 개맛있다 근처 이스트본이라는 타운까지 한 7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라이딩해서 이스트본 시내로 갈게요 차도 한 데도 없고 차가 있네 여기 지금 저 혼자입니다 와 미쳤다 배고파 부에서 잘 안보이긴 하지만 카메라에 와 여 멀리서 저 멀리서 세븐시스터즈 절벽 보입니다 아니 이런 아침에 강아지랑 여기서 산책을 하네 타운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이스트본인가 봅니다 엄청 가깝구나 저 멀리 바다인데 바다가 잘 안보이네요 시야가 가려져서 아니 여기서 조깅을 하죠 와 여기 뭐야 이제 시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랑 크로아상 시켰습니다 여기 이스트본 기차역이 있거든요 이거 먹고 기차역 가서 제 자전거 기차에 실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켓 샀습니다 티켓 샀습니다 이거 주문한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행히 세븐시스터즈 자전거 캠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로 세븐시스터즈 가는데 여덟시간 오는데 기차로 두시간 레벨 레벨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집까지 15km에요 1시간만 라이딩하면 집에 도착합니다 이거 봐요 흙탕물이 다 튀었어 자전거를 외곽으로 어디로 타러 갈지 막 찾아보다가 신기한 놀이동산 같은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 테마파크 이름이 디거랜드래요 그래서 집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계단이 있네 닷퍼드라는 마을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제가 데려가 에이 좌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웰컴 투 디거랜드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이쪽 주차장에 묶어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중장비를 컨셉으로 놀이동산처럼 테마파크 동산을 만들어놨는데 신기합니다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놀이기구도 타고 직접 포크레인도 체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배가 좀 고프니까 뭘 먹고 시작해야 겠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오나봐요 파니니 먹을래요 햄멘치즈 파니니 시켰습니다 이게 6파운드니까 만원 떠나네요 이거 먹고 나서 디거랜드라는 탐방 한번 탐방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원이야 모두가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영국은 진짜 먹을게 마땅한게 없어 너무 비싸고 맛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진짜 햄이랑 치즈랑 빵이 다네 실망스럽다 진짜 여기다가 이거 넣어 먹어야겠다 야채 좀 넣어주지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내가 보기엔 이게 메인인 것 같아 달려있는 쇠공으로 흔들어서 넘어트리는 것 같아요 이 테마파크가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거 보니까 나도 해봐야지 우와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포크레인을 만져볼 일이 언제 있겠어 이거 왜 고정안해? 오케이 땡큐 아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이지만 제가 놀고 있습니다 오호 아니 이거 줄 묶어준 누나가 조종하는거구나 재밌어 비교하자면 포크레인으로 돌리는 회전목마 벌써 끝났어 한 1분? 1분 돌려주고 끝나네요 나 저거 타봐야겠다 저 높이 올라가는거 스카이셔틀 키가 너무 작아서 안돼 와 꽤 많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 생각보다 넘네 이게 풍경 좋다 이 놀이기구는 뭔가 하늘 위에서 전경을 볼 수 있게 해놨네요 나쁘지 않은데 이 안전바 무의미해 엄청 낡았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안전벨트까지 확인 다 하고 조종까지 하네요 한 분이 거의 3,4개를 동시에 하네요 이거 포크레인 운전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봐야겠습니다 꼬맹이들도 다 운전합니다 로봇 드라이빙 이게 아이넬 전용이라 그런지 군뱅이야 군뱅이야 엄청 느려 여기는 아무 작동을 안하는 거 같아요 여기는 아무 작동 안하고 여기 왼쪽 조이스틱으로 그냥 방향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오오오오 진흙 우와 고카트도 한번 타볼까요 이것도 재밌지 고카트도 한번 타볼까요? 뭔가 하나도 안 나요? 10분 후 2락을 짚고 5락을 다하고 정리는 1락을 시작합니다 5락을 시작합니다 1락을 시작합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생각보다 너무 느리네. 처음 들어올 때는 진짜 몇 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시간이 잘 가네요. 안녕. 이걸 가볼까요? 네. 참 교육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타이어 4개 쌓는 게 저렇게 힘들 줄이야. 이거 땅 너무 많이 파면 어떻게 되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중장비 안 지고 놀면 이게 좀 색다를 것 같아. 흔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컨셉이 특이하니까 어른인 저도 재밌게 느껴지는데 자이언트 디거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 한번 한국에서는 이런 중장비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으니까 진짜 제가 보기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린이들이 이런 중장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비디오를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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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 네. 와 언제 내가 포크레인을 타봐. 돌잼이네 이거. 쭉 내려서 흙 푸고 흙 푸고 흙 푸고 그리고 흙 올림이 오케이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흙 버리면 되는게 흙이 안 버려지네 오케이 한 다음에 들어 올려 내가 해봤다 아 왜 이렇게 재밌지? 오우 오우 스픈디디 이게 센터에 있는 이유가 있네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타고 조금만 더 구경하다가 집에 가야겠어요 이제 자전거 타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스프레이 오우 으하하하 으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핳 이거 개꿀재민 데 역시 예상대로 메인은 이거였다 개꿀잼 개 어려워 보이는데 30년 살면서 포크레인을 여기서 처음 조종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고 의외로 경험하고 탈 것도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중장비 놀이공원 탐방은 여기까지 끝 아까 갈 때는 여기로 안 왔는데 하다보니까 들판으로 들어와버렸어요 장난 아니게 크다 땅이 도로도 좀 크게 만들어주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있긴 하네요 우와 미쳤다 왜 길을 이런데로 알려줘 아 여기로 내려가서 큰 길로 빠지라고 싫은데 이제 여기로 갈 건데 다행히 아 느낌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에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런던 외곽 쪽에 있는 옥스퍼드라는 도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왔어요 집 쪽에서 기차를 타서 런던 중심가로 가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뒤 1944 목스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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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유 동료 아니야? 엔틱? 응 난 사면 안돼 이거 사면 다 짐이야 멋있네 아 골든 스니치 아 그러네 이거 응 예시대? 예시대?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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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주문한 갑옷 illcontrol 아 이거 맛있겠다 이런 거 먹을 거예요 이거 삼겹살 아니야? 건?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점심 먹으면 될 거 같은데 맥도날드에 있으면 시네야 크라이스트 철치에 도착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제일 유명한 크라이스트 철치에 왔습니다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데 저는 그것만 알고 왔어요 그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중에서는 제일 큰 대학교인 것 같고 그래서 엄청 큽니다 여기 크라이스트 철치는 교회이자 대학교인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학생처럼 학생? 나 옥스퍼드 대학생 옥스퍼드 대학교 이제 제일 궁금한 제일 설레는 곳으로 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와... 대박 여기가 지금도 아직도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대학생들이나 교직원 식당으로 수백 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을 직접 보니까 뭔가 나가기 아쉬워 왜 이렇게 나가기 아쉬워 와... 대박 이게 대학교라고? 비쌉다 요 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있다고? 옥스퍼드에서 가장 큰 쿼드래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 맛 나겠다 입장료가 16파운드 정도 하는데 16파운드면 한국돈으로 25,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처음 예약할 때는 좀 비싸게 느껴져서 아... 기대한 것보다 너무 이뻐서 좋습니다 이게 대학교라니 우와... 기숙사 이제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이드 머신도 한국어가 지원이 돼가지고 좋습니다 가기 아쉬워서 연회장 다시 늘렸습니다 여긴 진짜 미쳤다 이게 뭔가.. 시원해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나도 밥 좀 나 여기서 밥 먹고 싶다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봤다 힐링되네 뭔가 아따 날씨 찌기네 미쳤다 말이 있고 이상하지 않아 온 김에 비누 하나 골랐습니다 여행 때 쓰려고 안녕 안녕 뱀소리냈는데? 하악질하는데? 하악질 헬로우 뭐 먹을래? 모르겠어 한번 보자 오빠 나 진짜 어 야 그리스 음식 두개에다가 저런거 사이다 하나 사자 한마켓 돌아야겠다 한마켓 돌아야겠다 자리를 잡고 있을걸 그랬나 내가 그러네 아 현명하지 못하네 그리스 음식이랑 팍타이 시켰습니다 점심 먹으러 맛있게 좋아 옛날 자전거 옛날 자전거네 사이클리스트 언니 오오오오오오 아 마클라 마클라 여기 크네 커버드 마켓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어딘지 모르고 계속 싸돌아다니는 주문 토비 이거 먹을 수 있는 것 같죠? 여기도 대학교인가? 다른 컬리즈 이런 거 여기도 이쁘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여기 어딘지 저기 올라가서 볼 수 있나? 왜? 저기 대학생들 아니야? 책 보고 있어 저렇게 독서 가능? 저 분위기 아니야 좀 신기하긴 하다 관광객들은 못 들어가고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영화 같네 저 학생분이 제일 영화 같아 이런 거 없어? 몰라 이런 거 다 막 지나갔다네? 그래? 네 내추럴 히스토리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 박물관 구경 좀 하고 다음 코스는 몰라요 다음 코스는 없어요 발 가는 대로 구경 중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동물? 새? 막 이런 거 공룡도 있고요 잘해 놨네요 입장류가 없어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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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얼굴 개빨개 ㅋㅋㅋㅋ 아니 내 얼굴은 좀 괜찮아 이거 내 목머로 내려온 듯 몸 전체가 빨개졌어 자전거 자전거 많이 타긴 타 자전거 차 주차보다 자전거 주차가 더 맞는데 난 여기서 타는 것 같은데 응 린 잘가 조심해서 가 맥주를 마셔가지고 얼굴이 엄청 빨갛습니다 아무튼 오늘 옥스퍼드 기차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드디어 내일 세계여행 출발 날인데 짐을 완전히 다 패킹하기 전에 이제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침대 위에다가 조금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쪽은 이제 수건 두개에 반팔 그리고 이제 기능성 옷들 자전거 여행할 때 입을 기능성 옷들이구요 사복을 안 가져갈까 생각도 했는데 포기를 못하겠어서 이제 반바지 하나, 청바지 하나 이제 긴팔 이렇게 챙겼고 여기는 캠핑 장비입니다 텐트, 침낭, 의자, 테이블 이제 에어매트 버너 씻을 때 쓰는 용품이라 랜턴 그리고 상비약 자전거 이제 수리 키트 여기에는 이제 자물쇠랑 자주 쓰는 보조배터리 제일 중요한 편집 때 써야 될 전자기기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랑 좀 사놓은 음식을 들고 갈 건데 이게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들어간다면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운동화 한 개랑 슬리퍼 하나 끝입니다 가방 이쪽 위에 있는 다섯 개에다가 여기 있는 짐들을 테트리스에서 잘 넣으면 됩니다 이제 자주 쓰는 걸 위주로 위쪽에다가 정렬해서 이제 짐만 정리하면 내일 바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싼다고 싸다 보니까 짐이 많아진 것 같아 갈게요 갈게요 네 네 2022년 3월 31일 오늘부터 자전거 세계여행 시작하는 날입니다 짐 나와서 잠깐 멈췄어요 정비 좀 다시 하고 가려고 오늘 근데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고 생각보다 많이 추워져가지고 오늘 목적집까지 잘 도착해 보겠습니다 앞쪽 렉에다가 짐을 단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무게중심이 잘 안 잡힙니다 오늘 계속 타면서 적응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백두대간 첫날을 타는 느낌이야 날씨가 안 좋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짐을 다니까 차도로 차랑 같이 다니기 더 힘듭니다 폭이 커져서 비가 아니라 우박인 것 같은데 알갱이가 떨어지네요 하늘에서 근데 차라리 알갱이가 더 좋아 비오면 졌는데 알갱이는 안 졌잖아요 스페인 가보자 내리막길에선 짐이 무거우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네 오르막은 완전 군뱅이 여기는 트램이 있네 런던에서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쪽 도시는 트램이 있네요 난 처음에 트레인이 왜 여기로 다니지 했는데 트램이었구나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는 우박 내리다가 갑자기 또 하늘이 엄청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쪽 타운은 트램이 있어가지고 길이 너무 복잡합니다 길을 너무 많이 해맸어요 아이고 아니 전날부터 날씨 왜 이래 와 오늘 진짜 춥다 지금 영상 4도? 영상 3도? 이럽니다 저번주는 영상 20도 이랬는데 지금 하늘 완전 이쁘죠 불과 30분 전만 해도 우박이 내렸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쎄네요 오늘 와 강풍이에요 일단 오늘 목적지는 캠핑장을 좀 알아봤는데 알아본 캠핑장으로 가서 캠핑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외곽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집중해서 타고 있습니다 방금 바람이 날아갈 판였다 진짜 와 음식물 쓰레기통 날라왔어요 제가 가려는 캠핑장이 길포드라는 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10km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20분인데 오늘 집에서 9시 20분에 출발했거든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4시간동안 50km 밖에 못 탔네요 진짜 느리다 얼른 캠핑장 들어가서 캠핑할 수 있으면 빨리 일찍 하루를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이 집무게가 아직도 적응이 잘 안되네요 집중을 똑바로 안하면 계속 흔들려가지고 길포드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시는가 보다 나가지를 않아 앞으로 우와 바람 진짜 세다 오늘 지도를 보고 왔는데 대학교 안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서레이 대학교래요? 우와 미친거 아니야? 이거 뭐야 하하 눈 내리는거야 지금? 눈 내리는데? 하하하 우와 신기하다 우와 눈이 오냐 어떻게 해? 아침에는 오방 점심에는 눈 오네 날씨가 이상해 날씨 왜이러냐 하하하 와 진짜 그림이다 캠핑장까지 한 5km 남았는데 길이 너무 어려워 지금 캠핑장 가는 길인데 캠핑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데 캠핑장 있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서 찾아왔는데 요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나? 와 지금은 이제 해가 또 떴습니다 하루에 4계절을 보는거 같은데? 하하하 준비하고 출발하기 직전까지 막 조금 걱정도 되고 막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한 5시간 넘게 라이딩하고 해를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코너로 들어가면 캠핑장이라고 뜨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거든요? 들어가도 되는거야? 여기 캠핑장 맞나? 왜 가는 캠핑장이 캠핑장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캠핑장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집주인 헬른이 저 도시락 싸줬거든요 아침에 김치볶음밥 그래서 이걸로 배 좀 채워야겠습니다 여기 캠핑장 아닌가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계란을 두개 나눠줬네 헬른 땡큐 응 완전 맛있어 헬른 나 오늘 어디서 짜냐 아 추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아 이게 뭐야 차 타고 오시는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너무 추워 구글 맵에 리뷰도 있고 캠핑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아 이상하네요 결국은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쪽 근방에 있는 캠핑장에 다 전화해보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지금 이 비숙인지 다 영업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캠핑을 할 데가 없어요 캠핑을 노지에 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오늘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보니 80km를 넘게 타네요 타운에서 조금만 나가면 길이 이래요 다 완전 오프로드길 와 길봐 나 아까 어디로 들어왔지? 너무 헷갈린다 오늘 계획이 이게 아니었는데 아 어쩌다보니까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 당일 예약은 에어비앤비가 힘든데 정말 감사하게도 당일 예약을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탔어요 조금만 탄다는게 캠핑 사이트 찾다가 거의 20km를 더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바로 포츄머스 가야됩니다 포츄머스 가는 이유는 포츄머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아마 75km 정도 더 타야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끝 엄청 추워요 오늘 지금 아침 온도가 영상 1도 입니다 영상 1도 겨울 됐어 이제 해안가 도시 포츄머스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9시 입니다 어제 길퍼드라는 시내 안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지금은 길퍼드를 벗어났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는게 생각보다 힘들고 이렇게 벗어나면 1차선 도로 시골길처럼 계속 쭉 이어지네요 이런 도로만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길이 완전 비포장이에요 이런 길로 지금 거의 한 10km를 타고 있습니다 속도가 안나 속도가 아 아스팔트 아스팔트 타고 싶은데 말이 바로 앞에 있었어 제가 아마 최단 거리로 찔러가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돌아가면 아스팔트로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솔길들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좀 심해 여긴 뭐야 자전거가 흙에 파묻혔어요 길이 잠긴 건가? 하하 와 아스팔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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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못이네요 연못 와 이쁘다 프렌샴 폰드 저 연못 이름이 프렌샴? 프렌샴인가 봅니다 뭐야 이거 길이야? 차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물이 흐르네요 여기 제가 보기엔 차도인 것 같은데 물을 흡니다 어제 오늘 통틀어서 이쪽 길이 제일 자전거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계속 오솔길 비포장도로 외길 이런 데로 다녀가지고 체력 성우가 엄청나네요 오늘은 3시간 탔는데 40km밖에 못 탔어요 지금 시간이 12시라 다음 말에 밖에서 멈춰가지고 점심 좀 먹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나요? 뭐 내리거든요? 눈이야 이거? 참 이상한 날씨야 눈 맞는 것 같은데? ㅎㅎㅎ 이제 피터즈필드라는 마을에 도착한 것 같은데 여기서 식사를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회전거 저기 바로 창문 밖에 세워놨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다 진짜 헬멧 쓰고 달리면 여기 삼지창 생겨요 핫타이 시켰습니다 아주 잘 먹고 갑니다 아주 싹싹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편하다. 아 낚였어. 여기로 내려오면 안됐는데. 또 하늘에서 뭐 오네요. 비야? 어제부터 날씨가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제가 종잡을 수가 없네 날씨를. 바다 보러 가자. 바다. 오늘 배타는 항구까지 한 4km 정도 남았습니다. 저녁 9시 반 배인데 3시도 안 돼서 도착했어요. 저기 앞쪽은 또 엄청 맑아요. 눈 맞았다. 비 맞았다. 여기가 포츠머스. 여기서 이제 항구에서 배타고 스페인에 있는 산탄데르라는 항구도시로 갑니다. 배는 약 33시간 정도 타야됩니다. 날짜에 맞춰서 잘 배타러 왔으니까 배타고 아무 문제없이 스페인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캠핑하려다가 캠핑을 못해가지고 짜잔 여기 진짜 이쁘다. 지금 포츠머스의 랜드마트 상징같은 스피니커 타워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긴장이 딱 풀리니까 졸리네. 잘 보고 갑니다. 슬슬 항구로 가야겠어요. 다섯시 돼가지고 항구가서 존버하다가 배타겠습니다. 항구에 식당 같은 거 있겠지? 기차역이구나 여기. 너무 이쁘죠. 여기가 포츠머스 기차역입니다. 이제 문구에 신경이 도착하겠습니까?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Bunu 샌널델데에를 택배할 수 있죠. 상호가 도착되면 도착했다. 일단 Gymnaps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자. 따로 보자. 너가 바로load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여기가 키핑만으로 확인할까요? 신경이瑠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키핑만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래, 선탄델? 신경이 방안해져서, 자전거를 가지고 저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서 7시 45분부터 배를 탄다고 하니까 여기다 잠깐 묶어놓고 저기 대기실에서 대기해야겠습니다 아 여기다 묶어놓으라고 식당에 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먹을거라고는 케이크랑 커피밖에 없습니다 앗 뜨거워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아 빨리 들어가서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 스페인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생각보다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탄델에 가고 싶어요? 네 조금 있으면 아홉시인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 네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이제 배 타러 갑니다 네 9시 30분 안 이해하지 못해 제가 봤을 때 배 타러 갑니다 내가 심지어, 왜 이러지? 잘못된다 아, 이거 왜 이러지? 뭐, 이거.. 저기서.. 너, 이거.. 너, 이거, 너.. 너,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식사하러 온다 수고하자, 우리의 비행기 나, 그게 이상하나.. 왜 이렇게 주문하자? 아니요? 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못하니? 나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다음 날에 취소한지? 다음 날에 취소한지 다음 날에 취소한지 다음 날에 취소한지 이제 터미널 네 터미널에 취소한지 네 우리 터미널에 취소한지 터미널에 취소한지 터미널에 취소한지 오늘 밤에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날아가고 있어요 밖에서 진짜 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실수해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두 영국분이랑 저랑 3명 놓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배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얘기 해 가지고 배도 교환하고 오늘이랑 내일 먹을 호텔도 잡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조금 쉬다가 스페인 조금 이따 가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입구 바로 앞에서 2시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산탄데르 탈 거다 산탄데르로 갈 거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저한테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어쩌다 보니까 포츠머스에서 이틀을 더 묻게 됐네요 그래 여행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빨리 들어가서 씻고 자야겠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올해 봐 나 밖에 안멋잖아 그럼 죽을까? 정말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 그래 그걸 세워 내가 건강하세요? 잘 하는거야 좋은 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can put it in here. I'm going to go to Spain. I'm not going to go to Spain. I'm not going to go to Spain. The situation was too complicated. I was going to go to Bilbao to Bilbao, but I didn't say that the Bilbao is delayed. I changed the Bilbao to Bilbao, but I was driving here. I was driving in Fortmus, and I had to go to Bilbao to Bilbao. I was taking a taxi to Bilbao to Bilbao. I thought I'd let Bilbao go to Bilbao to Bilbao. I prayed to Bilbao tomorrow, and I will finish the day today. Like this? Yeah, I'm pretty. 3시간 정도 걸면 3시간 정도 걸면 제 차례는 4시. 4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가올게. 네. 오늘 너는 클리스마스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네. 아. 너는 너무 힘들어. 네. 이거 책은 책자입니다. 그 책자입니다. 그냥 확인해봐요. 150lb에 있는거에요. 네. 150lb에 있는거에요. 오늘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하고 있는거에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택시? 네. 택시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요. 가격이 어렵습니다. 350lb. 와우.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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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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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잭팟을 도와줬어요 잘 도와줬어요 베리측에서 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로 가고 있어요 플리머스 가서 배를 타고 오늘 스페인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의 마지막 장면 알았어 안돼 내가 믿을 게지 못한다고 확인해보세요 prov효곽 괜찮아요? 카라야 가자 , 제발 저거 그냥... 아... 아... 봤어... 아... 아... 지금 괜찮은데? 네...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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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까지 말썽이네... 차까지 말썽이네... 와... 여기 있는 거에 있는 거에... 흥믹 표시 겠틴 아... 나 우이 불러를 더 한 번만에 볼게요 今回 보고는 있는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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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벌 버 explicitly 지금 이럴 때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럼 여기 가고 싶어 하하하하 내가 제일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갈게 해야 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웃고 그냥 웃고 뭐? 이제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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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이 셋 둘이 셋 둘이 셋 셋 둘이 셋 셋 아, 나... 22마일 남았는데 차 엔진이 문제인지 차가 안 가요 어떡해 아니, 나 배 타러 가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스페인 가지 말라 그러는 건가? Hello It's Ian No, not really I'm 22m away from it And the van is back up Please, please Please, please Come on Can you pass that card? I've lost power on the van It is, yeah The thing is I've just drove down from Portsmouth I've got to go to Plymouth Brittany Ferries Because I've got a passenger in the car That's got to get the 430 boat to Santander 차가 고장 났어 차가 커졌어 지금 3시 거의 다 됐거든요 배가 4시 45분 배인데 보험사에 연락해서 오라고 했는데 배 타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스펙터클한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럭키 가이라고 했는데 럭키 가이라고 했는데 6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이한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언럭키 가이가 됐습니다 언럭키 가이 배 한 번 타는 거 이렇게 힘드네 보험사 왔습니다 빨리 차 고쳐줘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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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못할 수도 있어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 페리펠드까지 래인 1에 도착할 수도 있어 래인 1? 네 마지막으로 드디어 진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바이 얀 감사합니다 간다 드디어 타러 가는 거야?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여자분이 어디서 가볼까? 11번 11번 아 너무 다이나믹해 페리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드니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이거를 탄다고? 차 망가졌을 때 조금 많이 내려놨거든요 아 오늘도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왜 이렇게 해? 네 오케이 진짜 배 탔습니다 이제 이제 진짜 스페인 가는 거야 바꾸 없어 여기서 배가 고장 나지만 않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 이 불 어떻게 켜 배 탔다 여기 혼자 쓰는 건가? 나?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사실 놓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 제가 예약한 거는 이 카빈 침실 칸이 아니라 좌석 칸을 예약했었는데 페리 측에서 미안하다면서 티켓도 무료로 변경해 주고 이 침실 칸으로 줬어요 그리고 음료랑 음식 먹을 수 있는 30파운드짜리 쿠폰도 줘가지고 좋은 경험하고 페리 무사히 탔습니다 침실 칸 여기 저 혼자 쓰나봐요 엄청 좋아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있어요 대박이야 여기 수건도 있네 와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배를 탔다는게 세계여행을 시작하긴 했지만 뭔가 오늘이 시작날 같은 느낌이에요 세계여행을 하는 거창한 목표는 딱히 없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목표는 없고 그냥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때그때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하면서 여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원래 여행이란게 계획 해봤자 매일매일이 변수기 때문에 계획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변수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좋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여행 그냥 행복하게 여행 즐기고 싶어요 다른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몸 건강히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세계여행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요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페인 가는 배타기 여기서 끝 스페인 가는 배타기 여기서 끝 그리고 레스토랑 왔습니다 저는 조합이 이상한데 흥미밥에다가 크림소스를 뿌리고 위에 생선을 올렸어요 생선 크림소스 떡밥 같은 느낌인데 실망인걸 저는 유튜브에서 bas을 다시냐던 예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타와 훈릿길 탄다고 해서 기회가 되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스페인 산타데르 입국 무사히 마쳤고요 스페인 오니까 차선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녀야 돼 차랑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참고 나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2시에 도착했는데 지금 3시 반에 나가고 있네요 아니 나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아니 나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지금 배에서 만나 이 친구들이랑 산타데르 중심가 쪽으로 같이 라이딩하고 가고 있습니다 중심가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심가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우 스페인 안녕 제가 메세지를 보내줘요 스페인 트리버 안녕 예약한 호스텔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약한 호스텔로 이제 가겠습니다 해 내렸는데 벌써 4시야 이게... 원래 탔 거 같은데... 어떻게 타는 거지? 왜 안 들려가? 자전거 안 들어오잖아 호스텔 2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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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햇던네 호스텔 2층이야 스페인도 무사히 잘 도착한 김에 이 쓸데없는 긴머리를 잘라버려겠습니다 너무 불편해 긴머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영국 파운드를 조금 스페인돈으로 바꿔 놔야겠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와 영화 하나도 못하네 여기 여기서 돈 좀 바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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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 18.. itan.. 40.. 60... 60... 20.. 20.. 20.. 20.. 20.. 20.. 20.. 197 유로 네, 잘 알ic 제 이름은 진... 진우 네, 잘 알았athem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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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 자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정확히 잘라 정말요 여기 모든 걸 잘라야겠어요 정말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어 한국어 아니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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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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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네 김정훈 아니요 유튜브 유튜브 너는 다이런 나이런 머리 잘랐습니다 오늘 할 일은 대충 끝난 것 같아요 환전도 했고 머리도 잘랐고 저 친구 스타일로 해달라 그랬는데 멋있게 잘 잘라준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여기 뭐야 여기가 바로 스페인의 산탄데르 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대박이다 엘리베이터 무섭게 생겼어 오늘 저녁은 샌드위치와 맥주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컵에 들어와서 그냥 대충 밥 때우고 있습니다 맛있네 여기 여기 좀 하는데요 맛있어 음 2022년 4월 5일 화요일 드디어 스페인에서의 첫 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딱히 계획이 없는데 오늘은 기필코 캠핑을 하고야 말겠어 일단 출발하기 전에 산티아고 술래길에 필요한 크레데시알 수첩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성당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긴데 여기가 성당이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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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데시알 1, 2유로 와우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1유로 2유로 크레데시알 이라고 하는 산티아고 술래길에 필요한 수첩을 샀습니다 산티아고 술래길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베르게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캠핑하러 가봅시다 10시다 총 울린다 10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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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르막 장난아닌데 6개월 건너야 되는구나 아예 다행이다 식겁했네 첫날 둘째 날 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많이 쉰 것도 있긴 한데 진무개가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도심을 좀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제 도로가 아주 널딕널딕하네 그리고 여기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런 표지판들이 생각보다 잘 되어있어요 가다가 저 표지판 나오면 뭔가 마음이 안심되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 표지판이 좋네요 이 산티아고 술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사이드길로 외길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편해 와 저기 대박이다 저기 산 와 저기 대박이다 저기 산 와 와 exist 뭐하는거야 저기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이러고 뭐 알았네 어딜가나 들판에 동물들이 널부러져있어 이제 아까 본 엄청난 큰 산이 있거든요 그 산 이름이 피코우스 대 유로파라고 하는 산인데 바닷가 해안 쪽을 따라서 가다가 그쪽으로 꺾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 산 중간 가로질러서 내려가면 또 산티아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머리 다 잘라 버리니까 너무 편해요 속이 시원하다 진짜로 미친 거 아니야? 와... 여기 캠핑 사이트인가 보다 좀 더 가서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요 여긴 너무 가까워 오늘 한 35km 정도 탄 거 같습니다 시간도 외롭고 더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더 가서 더 멀리서 캠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내가 캠핑한다 와... 시기네... 피코우스 대 유로파라는 산은 해발이 엄청 높은가봐요 산에 눈이 다 쌓여있어 안녕 안녕 언덕 올라오는데 여기 여기 아비아워드 레드? 물 먹을 수 있나... 오오... 예! 물보충해야겠다 여기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어야겠어 먹을래? 안녕 안녕 먹으신가요? 내 바이쿠클이 여기있어 빵을 이렇게 씻는데? 치킨 달라고 했습니다 메뉴 시키기 너무 힘들다 그냥 복불복으로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서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긴 해요 고마워 나 와인 안 시켰는데? 이거 고시도리야? 고시도 고시도리 1,2 이거? 1,2 카페, 호스트리 이게 뭐야? 와인이랑 물이랑 빵이랑 스프인가 본데요? 와 세트 요리인데 와인을 줘? 이 스프 같은 거에서 감자탕 맛이 나요? 스프를 너무 많이 줘 뼈다구 감자탕 맛인데? 이게 단일 메뉴인데 이게 세트 메뉴인가봐요 평일에는 12유로 그니까 한국 돈으로 16,000원 정도 오네요 아니 난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아! 한 번 식공당하고 있어 식공당하고 있어 맛있다 맛있다 치킨가스인가? 치킨가스 같은 느낌인데요? 맛있네 근데 자평은 하지 너무 많이 줘도 문제네 이거 맛있어 근데 또 푸딩 푸딩 아메리카노스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음식이 계속 나와요 배불러 제가 웬만하면 안 남기는데 너무 많아 양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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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어쩔거야 밥만 대충 때우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을 넘게 먹었습니다 식공은 당했어요 너무 배불러 캠핑장 가야 되는데 벌써 3시야 오오 대박 싫어 물 색깔 봐 우와 여기 바로 앞에 캠핑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캠핑장이 아직 성수기가 아니라서 안 여는 곳이 많네요 한번 열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캠핑이다 아직 오픈을 안 한 것 같아요 다른데로 또 찾아서 가겠습니다 캠핑장이 많은데 열지를 않았어 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안 열었네 바로 근방에 있는 다른 캠핑장 왔는데 느낌이 근데 왜 닫힌 것 같지? 굳게 닫혀 있는데 야 열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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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풍경 작살 난다 여기 풍경 작살 난다 와 아니 캠핑장 하나도 안 열었어 기숙이라 대자연이야 여기 이 마을이 산 비센테 라는 마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캠핑장이 없어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친절하게 자전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네 감동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로 내려가면 캠핑장 같은 곳이 하나 있다고 지도에 나와서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와 hola 동물이 종류별로 다 있어 양 백마다 백마 우와 멋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봐야겠어 여기 사람도 없고 여기다 대충 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뭐야 미쳤다 여기 대박인데 잘 찾았다 오늘 캠핑 사이트 더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캠핑 안하길 잘했네 우와 여기 완전 히든플레이스거든 하하하하 미친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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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밑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졌어 진짜 숨겨진 장소를 찾아버렸는데 오늘 완전 히든 스팟이에요 여기 후글맵에 캠핑 사이트라고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노지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문 좋은데 오늘은 오늘의 나만의 꽃관 여기가 제일 비싼 숙소지 대만족 아니 저기 잔디 깎고 계시는 분이 여기를 뭐 관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카라반 캠핑은 되고 그냥 텐트 피칭은 안 된대요 또 그래서 제가 한 곳에 하면 나한테 문제 생긴다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탁했더니 여기서 하면 자기한테 문제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하래요 여기 완전 조금 내려가서 깊숙한 데로 왔습니다 텐트를 옮겼습니다 오히려 좋아 더 자리 좋은 곳 명당으로 안내해줬어 저 아저씨가 5시 반부터 텐트 피칭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7시 됐어요 옮긴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그래도 해가 좀 늦게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캠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오늘 라면 먹어야지 오늘 라면 먹어야지 오늘 라면 먹어야지 오늘 라면 먹어야지 한번 안내가 되겠어요 맞이 어떻게 생겼지? 히land에서 배워볼까봐 수리에 익혀야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16km 올라왔어요 16km 바람이 너무 세요 어제 좀 추워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8시 50분이네요 빨리 철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잘 있어 다음에 또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좋은 풍경 앞에서 너무 잘 쉬다 갑니다 오늘은 저 산 안쪽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숙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는 걸로 저기 가면 오르막 지옥이겠다 근데 산이 너무 이뻐서 가보고 싶어졌어 어제보다 더 하늘이 맑아졌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진짜 더 이쁘다 휴게소인가? 휴게소면 멈춰서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휴게소가 있다니 개꿀이구만 이걸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걸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걸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차가 저를 멈춰 세워가지고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제가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있었거든요 이어폰 끼면 안된다고 이어폰 끼면은 벌금 100유로 내야 된다고 그러네요 진짜 식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 여권 검사하는 건가? 이랬는데 100유로 벌금 내야 된다고 하길래 지금 나 저 내라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다음부터 이어폰 끼지 말고 라이딩만 하라고 그러고 보내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피코스테 유로파라는 산이에요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아주 평화롭구만 피코스테 유로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산티아고 술래길 코스는 벗어났습니다 제가 여기는 술래길 쪽이 아니어서 아마 산 넘어서 쭉 내려가면 코스로 이어질거에요 여기가 관광재라 그런가? 숙박은 많습니다 시내도 있고 완전 산 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오르막이 보이진 않네요 편하게 가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엄청 크게 나오겠죠? 지금 뭔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 큰게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풍경 미쳤죠? 이쪽 길 너무 좋아 열로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요 와아 너무 이뻐요 아아 너무 이뻐요 아아 아따 기원하다 홀라 저긴 구름이 진짜 많네 지금 라이딩 한지는 3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한 46km 정도 탄 것 같아요 저기 뽀떼즈라는 곳이 조금 큰 마을인 것 같아요 뽀떼즈에서 간단히 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고프다 이제 어디서 먹지 밥을 고마워 아보카도 선묘 샐러드 돈 좀 썼습니다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까리도 치고 까리도 치고 맛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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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를 빨리 마무리 해야겠구만 참 교육 당할 수도 있어 오르막 타려다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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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캠핑장 있길래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닫혀 있겠지 굳건하게 닫혀 있구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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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으로 가면 언덕이 20키로 짜리가 있어요 그거 넘으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언덕 20키로 넘는게 오래 걸려서 오늘 하루만 여기 숙소에서 쉬고 내일 또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끝 오늘 아침 어제 사놓은 빵이랑 음료조 4월 7일 목요일 또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제 저기 앞에 슈퍼마켓 갔다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인사하고 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슈퍼마켓 사장님이 저 물건 사러 왔더니 어디서 왔냐 그러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한국어 엄청 좋아한다고 BTS 막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엄청 많이 봤다고 한국말 할 줄 안다고 어제 데리고 와서 삼자대면을 찝니다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제 못 탄 오르막 타러 갑니다 20키로 타야 돼요 오르막 한 3시간 반 4시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20키로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면 만약에 오늘은 날씨가 더 좋네 와 알람을 못 들었어 피곤해서 그런가 지금 9시 반입니다 한 30분 늦게 출발했어요 백두대간 타는 느낌인데 풍경은 백두대간이 아니야 쭉 올라가야 돼요 거의 산 정상까지 그럼 전망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긴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네 풍경이 기가 막힌다 이제 한 오르막 5키로 정도 탄 것 같아요 4분의 1 탔습니다 15키로 더 타면 돼요 이제 알이 베겠다 풀렸다 하는 중입니다 점점 밀도가 단단해지고 있어 허벅지가 그래도 그런지 탈만하네요 오르막 여기 휴게소인가보다 휴게소 쉼터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아직 절반도 못 왔다는 거 8키로 탔어요 8키로 차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따봉 날려주고 갑니다 저한테 해발이 높아져서 이제 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엄청 세요 제가 보기엔 포또 산 글로리오 8키로미터 남았다 그러는데 저기가 전망된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딩 한지는 거의 2시간이 다 됐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한번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이 짐 달고 이렇게 오르막 20키로 타라 그랬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백두대간을 통해서 조금 경험을 길러놔서 익숙하네요 익숙하네요 한국에서 제일 긴 오르막 탔던 건 16키로짜리 탔었는데 최고 기록 갱신합니다 여기서 우와, 바람 우와 미쳤어 오르막이 너무 길어 끝도 없다 저기 뭐야 전망대인가? 아직 안 끝났는데 오르막 여기서 사진 한 방 찍고 가야겠다 미라도르 데 엘 꼬르조 올라와 감사합니다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 전망대인가 봅니다 16km 올라왔어요 16km 한 3km 남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요 가는 거나 끌고 가는 거나 똑같아 오르막에 역풍이 너무 세니까 안 나가 다 왔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 오르막 21km 오늘 9시 반에 출발했는데 4시간 걸렸네요 마지막에 지금도 그렇지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 뒤로 밀려가지고 끌고 가나 타고 가나 똑같아요 속도가 Puerto de San Gloria 여기요 1609m 해발 사진 찍어주셨습니다 오! 자전거 넘어갈 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4시간 걸렸어 추워 이제 추워 다리가 맏탱이가 갔어 우와 너덜너덜해 안녕 즐거웠다 진짜 절경이다 렛츠고 즐거웠다 그녀덜해 즐거웠다 잘생긴다 이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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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ser 으 어 잘겠다. 배고픈데 여기 식당이 없어서 내리막인데 내리막도 힘들었어. 지금 아까 그 언덕 타고 내려와서 조그만 마을로 왔는데 여기서 일단 숙소를 잡았습니다.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마탱이가 갔어. 생각보다 방이 좋네요. 하루에 15유로인데 여기서 이틀 정도를 쉬어가야겠습니다. 탔나봐. 오늘 피코스테 유로파 오르막 오르기 여기서 끝. 아 좀 쉬어야겠다. 피곤해. 파타타? 파타타는 포카콜라? 파타타는 포카콜라? 네. 네. 파타타는 포카콜라? 파타타는 포카콜라. 포카콜라? 사실 빵은 어딜가나 나온다. 파타타는 포카콜라? 파타타는 포카콜라. 파타타는 포카콜라. 고소한 포카콜라. 고소한 포카콜라. 곰탕 맛네. 진짜 곰탕입니다. 너무 맛있다. 파타타는 포카콜라. 너무 맛있다. 그리고 식초랑 올리브 오일이랑 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보통 식당 들어가서 코스로 막 물이 시켜봐야죠 마지막으로 디저트 계란도 들어간 것 같고 이 노란색 소스는 유자 소스 음식 드셨습니다 꿀잼이네 땡큐 여기 숙소에서 이틀동안 잘 쉬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그 언덕 넘고나서 다리가 완전 마탱이가 가가지고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쉬었어요 다시 밟아보죠 오늘은 한 100km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는 호수인가보다 이제 비꽃대 유로파 빠져나갑시다 이틀 쉬었더니 다리가 좀 돌아왔다 다행이다 충분히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와 풍경보다가 턱이 빠지겠어 제가 오늘 가려는 도시는 레온이라는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산티아고 술래길 코스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프랑스 코스에 있는 도시에요 레온에 도착하면 레온부터는 저도 이제 알베르게 필그램이라고 하는 도장을 스탬프를 받아야 돼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 받았어 아무튼 레온이로 갑시다 와 여기 뭐냐 요 밑으로 내려간 배타는 곳이구나 말이 안든다 이거 말 안든다 산티아고 술래길 하시는 분인가? 산티아고 술래길 하시는 분인가? 벤 까미노 벤 까미노 벤 까미노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I'm from Kore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ood luck 야 터널 진짜 투박하다 위에서 물 떨어져 150m짜리 터널입니다 와 추워 와 동굴 같아 터널이 신기하다 오오오오오오 와 여기 땜이네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네 하하하하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어 지금 이제 오늘 코스는olo 계속 내려가 우와아 여기 뭐야 하하하하 오오오오 rendez agam 아 개골 Drive 또 내려가 Albria 무섭다 다음에 얼마나 올라가려고 내리막이 왜이렇게 많아 80kg 남았어요 아침 좀 먹고 싶은데 식당이 어딨나 커피? 네 커피와 토스트 토마토? 네 이제 좀 해가 떴네요 키로스는 많은데 생각보다 코스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는 처음으로 알베르게 들어가서 한번 자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온 도시 들어가서 알베르게 찾아서 한번 가볼게요 방향 표시가 진짜 잘 되어 있네 길을 잃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친절하게 화살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막 지도를 자세히 계속 보지 않아도 어디로 가는지 감이 잡힙니다 진짜 좋네요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강아지 달려오는 거? 안 따라오지? 다 나 쳐다보네 쟤네는 뭐하지? 뱅뱅 돌고 있네 뭐하는 걸까? 오늘 코스 중 70km 만에 오르막다운 오르막이 나왔네요 한 4,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오르막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엊그저께 21km 짜리 타가지고 그래 짧게 느껴져 이제 오늘 목적지까지는 한 27km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9년 동안 사이사고 9년 동안 사이사고 9년이요? 저는 최근에 사이사고 네 내가 봤을 때 올리브, 쇼알 네 쇼리 모든 걸 알고 계시네 네 그럼 어디 가시죠? 레온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다음 시간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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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나 네 무슨 이름입니까? 제 이름은 Jinfuu 제 이름은 Jinfuu 저 한시 hydro 저희 메이 VA Belt 한국語음식으로 stabilization 잘 가 갑자기 차에서 한 분이 내리셔가지고 저한테 말을 거셨는데 작년에 자기는 자전거 세계일주가 끝났대요 9년동안 했다고 합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눴어요 이쪽이 자기가 집이라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놀러 오라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네요 연락해서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엊그제는 4시간동안 21km를 탔는데 오늘은 4시간동안 80km를 탔습니다 두배네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알베르게 숙소만 잘 찾아서 오늘 들어가면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한국? 한국어? 요없는 계란? 요성학 요정말 이슬간第二 요 eles ansa 유럽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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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 온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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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멕시코 넌 멕시칸 콜롬비아 여기 콜롬비아랑 멕시코에서 온 카미노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아이아이 음식 드셨습니다 오늘 밥 안 먹었는데 잘 됐다 맛있어 이게 여행이지 렛츠고 렛츠고 저희는 모든 음식을 도움이 호텔 멕시코 멕시코 모든 것 산티아고 오늘? 오늘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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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100% 오늘? 오늘 한국어 한국어 안쪽 안쪽 가자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좋은 길 좋은 길 산티아고 술래길 단체 라이딩 집단을 만나서 너무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알베르게에서 안자고 호텔에서 잔대요 이건 안장판인데? 꿀재미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난 것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코스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로 오니까 카미노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공짜 밖도 얻어먹고 좋네 길이 생각보다 안 좋네 여긴 호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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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저분들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mtv로 타야 돼 제 자전거도 빡셉니다 이런 비포장도로는 짐도 있어가지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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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게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분들은 어디까지 가시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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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아고 술래길 라는 자전거 그룹하고 같이 라이딩해서 레온 도착했어요 이제 알베르게 가겠습니다 알베르게 여기 완전 이쁘죠? 대박 정신없이 왔네 느낌이 또 다르네 어? 여기로 가야 되나? 현재 시각이 4시 반 101키로 탔습니다 오늘 근데 피로감이 달라요 별로 안피곤해 산타 마리나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 사진이 아 여기구나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로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알베르게 네 알베르게 모카스 카바칼라 네 네 네 네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제 차량을 구입하고 진짜? 진짜? 그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항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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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무사히 알베르게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다 술래자들이 오는 곳이라서 어 10시 반에 문을 닫고 아침 8시 전에 나가야 돼요 오늘은 그냥 푹 쉬고 나가서 저녁이나 맛있는 거 먹고 내일도 일찍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딩해서 산티아고 술래길 알베르게 들어오기 끝 갑자기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여기 핫플레이스인듯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이게 스페인이 브레이크 타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8시나 돼야지 다들 저녁식사 오픈이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도시 좀 걷다가 밥 좀 먹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왜 다 줄 서고 있지? 도시가 엄청 크네요 사람도 엄청 많고 오늘이 주말이긴 한데 어디로 가야 하오? 뭐 하나보다 먼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웅장하네요 처음 봤어 이런 거 신기하다 중심가를 따라서 쭉 행진을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구나 와 멋있다 아시안푸드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늦게 얼어 아 밥이다 이거 먹고 싶었어 이거지 한국에는 밥을 먹어야 돼 한식당을 찾아봤는데 한식당이 없어요 한중일 다 합쳐놓은 식당들밖에 없어요 쌀만 먹어도 맛있는데? 레드라이스라는 걸 시켰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 완전 중식 볶음밥인데? 돼지고기 숙주볶음밥 완두콩 껍질인데? 살아있는 느낌이다 밥을 먹으니까 저희도 먹어야 돼 그 자세히는 중심을 받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 자세히는 중심으로 먹어야지 일단 집중으로 먹어야지 이리 와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와 시결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제 여기 알베르게라는 숙소에서 잤어요 가격을 엄청 싸게 숙소를 재고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목적지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타는 데까지 타보려고요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레온 광장인 것 같습니다 으 추워라 손이 시려 와 오늘 코스는 좀 빡세구나 천천히 가야겠다 오늘은 구앤 까미노 이 풍경을 놓치고 갈 수는 없지 구름이랑 갈라졌어요 오늘 아스토르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스토르가는 35km 밖에 안 남았네요 내가 보기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와 새로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까마귀들 왜 그래 뭐야 저거 여기 까마귀 정모장실이네요 시끄럽다 했어 298km 남았대요 아스토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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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고 싶어요 아스팔트는 최고야 역시 아스팔트가 최고야 어이고 하나 더 넘어야되네 능성길이구나 이제 아스토르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이쪽에서 밥 먹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언덕 경사가 기가 막히게 높네 이건 타고 못 올라가 식당들이 다 12시에 오픈하네요 이것 좀 곤란 아 여기 돌 뒤에 조각상이 유럽 지도를 그려놨구나 여기도 어제 레온처럼 뭘 하나 봅니다 식당이 영 곳이 없어 저기 뒤에도 레스토랑이 있네 오늘 가나나랑 빵 쪼가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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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음부터는 오르막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한 20킬로만 더 가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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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산티아고 솔레끼리 걸을 수 있게 진짜 잘 해놨어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걷는 거랑 비교하면 자전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걷는 걸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멀리 풍차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태백 같네 태백 진짜 땅덩어리 넓다 아침엔 엄청 추운데 해 뜨고 오후 넘어가면 더워요 내일 비 온다는데 내일 뭔가 우중라이딩 할 필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 55킬로 탔는데 느낌이 100킬로 탄 느낌이야 다리가 굳어가고 있어 오르막이 많으니까 아기저기하네 와 또 풍경이 달라졌어 여긴 또 돌담길 느낌이네 순례자들이 엄청 많네요 순례자들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산티아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겠죠 여기는 엘 간소라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성당도 마을마다 하나씩 있고 진짜 이쁘죠 마을이 진짜 조그맣네 벌써 끝났어 마을이 보통 조그만 마을은 슈퍼 하나 식당 한 개 호스텔 하나 이런 느낌이야 그냥 걱정 여긴 차도 없어요 차도 아이고 다 올라왔다 저 멀리 오늘 멈출 마을이 보이네요 아 체력 다 빠졌네 아 서른 살 되니까 페달이 잘 안 굴러 가나 이거 뭐 스무 살 때랑 좀 다른데 아 스무 살 때는 힘들어서 막 120킬로 타고 그랬는데 이상한데 서른 살 되고 나약해진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늘 멈추려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라바날 델 까미노 라는 마을이에요 여기 이제 알베르게 숙소 찾아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갈까 생각도 했는데 파리가 말을 안 들어 가지 말래 여기서 멈췄다가 내일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쭉 언덕입니다 여기 코스는 여기 마을은 마을 자체가 언덕이네 마을 자체가 언덕이네 그러면 여기서 자야겠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알거래기?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알거래기 멋지다! 식사는 게 신기해! 한국! 한국! 김치 팔아요! 라면이랑! 근데 여기서 요리해 먹을 수 있으면 나 라면이 있는데 음식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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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커버? 오! 어제 알베르기랑 또 다르네! 오! 3.23 3 3 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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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온 알베르기에 한국인분 한 분이 있어가지고 김치가 남았다면서 이거 저 주셨습니다! 개꿀! 여기는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저녁은 라면! 잘 먹겠습니다! 아침 출발하기 전에 라떼 먹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57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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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맥주장을 받아라! 제 이름은... 진 Reef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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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데뷔한 건 아니고 히 destit이다! 오케이 4월 11일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는 매우 피곤한 상태예요 눈이 부었어 오늘 점심부터 비가 온다 그러는데 일단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일출 죽이네 레츠고 오늘 아마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그 엄청 유명한 십자가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철의 십자가인데 종교적인 의미를 크게 담고 있는 산티하고 술래길 위에 유명한 십자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구나 지금 한 오르막 5km 정도 올라왔습니다 폰세 바돈이란 마을을 지나쳐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풍차 돌아가는 거 봐 바람이 세다 제가 올라가는 길 뒤에 풍경 보여드릴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술래길 하는구나 아이고 착해 아 멋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돌멩이에 적어 가지고 여기다 놔두고 가나 봐요 철의 십자가 있는 이곳이 이 오르막의 정상 같은 곳인가 봅니다 해발 1504m 페르토 대 헌세바돈 내려갑니다 이제 올라 부행카미노 완전 급경선데 여기? 아 기어 다 썼는데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와 폐터질뻔 거의 피코스데 유로파 산맥이랑 비슷하게 올라왔는데요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올지 몰랐네 요쪽이 완전 산맥지 되네요 아마 내려가면 또다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산티아고까지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벗어나면 비가 좀 끝이나 저기 막 해가 쫙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쭉 내리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젖어서 조심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올라왔네 올라갈때는 몰랐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쳤어요 여기 와 마을이네 와 이런 산속 경사진대에 마을이 있어 우와 손 시려 오! 자전거 여행자들이다 올라 황금맛티즈다 황금맛티즈 진짜 오랫말 보는데? 여기서 식당에서 밥 좀 먹고 가야겠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 주유소 식당인가? 휴게소? 오믈렛 있길래 오믈렛 시켰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30km 정도만 더 가봅시다 지금 이제 한 45km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비가 잡혀있어서 아마 수요일까지는 우중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 맞으면서 천천히 가면 돼요 오! 좋은 asse행인데 좋은 différent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τι Subst samac어 여기 해외 천천히 업체 hamm Remfer ㅋㅋ 이름이? CARLOS! 말해, 우리 말자. 제 이름은 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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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여기? 네 친구 안녕 좋은 추억 안녕 바이, 따르로스 따르로스 따르로스는 여기서 멈춘대요 자기가 벌써 20km 탔다고 엄청 빨리 탔네 어디서 온거야 우비소년 빨리 나가자 여기 타온다 기가 꽤 많이 오는데 다 젖었네 물에 빠진 행지가 되어버렸어 와, 폭우다 폭우 비 개많이 와요 우와 그렇다고 빨리 사로를 마무리하게 하면 너무 조금 차가지고 아쉬워서 더 타야되요 와 뱀 터웨어 깍단 기뻘기 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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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줄기가 조금 약해졌다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맞아서 적응이 된 건가? 안 돼. 내리막이야. 이때까지 올라왔는데. 반갑지 않은 내리막이야. 9km만 오르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14km. 여기로 가면은 5km라고 하네요. 아까 그분들 따라가야겠다. 아이고 안 힘드신 거. 대단하시죠. 내가 먼저 가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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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 온 친구인데 어르신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랑 자전거로 여행 중이에요. 자기는 벌써 여기 15년 전에 왔었는데 다시 아버지랑 온 거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만 안 한다면. 근데 이 오르마 꽤나 힘들군. 전기자장관에. 아 개부럽다. 달이 터지겠다. 5k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와. 마지막이 빡세. 라빠바. 다음 마을이. 제 목적이에요. 제 목적이에요. 아우. 그게 너무 아파. 아우. 여기. 여기. 여긴 못가. 여긴 끌고 올라가야 돼요. 저분들은 엠티비에 전기자전거로 저렇게 올라가지. 나는 못가. 와. 여기 길. 장난 아니네. 근데 이제 산피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네요. 와. 이건 다. 이게 답도 없다. 아 안 올라가죠. 아. 돌아서 갈 거. 비가 더 많이 와. 어떻게 된 거야. 와. 길 진짜 힘들다. 여기. 이때까지 길이 괜찮았던 게. 이걸 보여주려고 괜찮았나 보네. 와. 장대비. 와. 와. 시끌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걸 만날 때마다 아스팔트가 너무 그리워지는군. 아. 전기자전거 너무 부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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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마을이 저기 위에 있다고? 빨리 가서 쉬자. 너무 피곤하다. 타고만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탈 수가 없어요. 타다가 바로 자빠져 비가 안 왔어도 끌고 오기 힘든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진흙이 되어버려서 끌고 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1시간 동안 1km 왔어 와 미쳤어 완전 진흙탕 받댔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까지 힘들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2km 남았는데 배가 고파서 안되겠어 사과먹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저 반대편은 해가 뜨고 있습니다 비도 그치고 오 세브레이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건 또 못 까먹겠다 오 세브레이로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원래는 늦어도 5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6시네요 진짜 많이 올라왔다 알베르기 어디있어 알베르기 도착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다 이는 반대편은 한국분들은 밥 먹으러 갔습니다 How was it? How was it? How was it? Father is fine? Oh, yeah, yeah. Today's course is so... That's the best bad day. Anyway, have a good day. Yeah, yeah. Enjoy your meal. It's like... It's like... The weather is so good. It's so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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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day is... It's so bad. It's so bad. It's so bad. It's so bad. What's your name? Bicquai. Bicquai? Yeah. Tantiago. Tantiago. I finally arrived. Tantiago Slap길 is done. It's done. Okay, I'm done. Let's go back in the future. Oh, my 오늘은 what is aprended to me. It's not cape to me. It's been raining. But it doesn't look out like... It's only rain near the here. The water's also feeling good. Today's beginning from the first to go. But nothing nice. 그 분들이랑 인사하고 8시에 출발했어요, 8시에 출발했어요. 여기가 정상인가봐요. 이때까지 올라온게. 고생하셨어요. 저번에 한 1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역시 자전거가 빨라요. 처음으로 발달한게 말을 안들었어요. 어제 그 자갈기넥밭에 비하면 천국이다, 천국. 아스팔트가 이렇게 좋은건지 몰랐어요. 오르막인데 행복하네, 이것이. 제발 65미터 더 올라왔네.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 와, 안개때문에 앞에 가시거리가 너무 안나오네.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 와, 해 떴어. 아, 따뜻해. 오늘이 4월 12일.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까지 비가 오고, 목요일부터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산티아고 가면 날씨가 엄청 좋지 않을까. 오, 무지개. 대박. 이쁘다. 오, 여기 식당 있겠는데? 여기 주유소인데. 야, 주유소 멋있다. 와, 길 봐. 길 진짜 고풍스럽다. 여기. 식당이 나올 법한데, 이 정도면. 어, 여기 하는 것 같은데? 아침 좀 먹으려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타가지고, 카페라떼랑 초콜릿 크로와상 시켰습니다. 꿀뿌레드 있네? 와, 이거 맛있다. 응, 뭐야. 진짜 맛있는데? 빵 2개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비가 이제 안올라나? 아, 그래도 비 그쳐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맑아지지? 어젠 진짜 하루종일 비 왔어요. 다행이다. 오늘 비 많이 안와가지고. 온몸이 축축해. 이제 산티아고까지 한 140km? 여기서 한 140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하늘이 너무 좋아졌어. 와우. 불과 2시간 전과 날씨가 너무 상반돼서, 그게 뭐지? 내가 분명 비를 맞고 온 게 맞나? 사리야! 사리야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슈퍼마켓에서 보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 하나. 하나. 둘? 둘. 넷. 얼마나 비가? 킬로. 일? 킬로. 아, 네, 네. 하프. 네, 네. 5, 7. 아, 5. 네. 4? 4, 아, 5. 아, 6. 네. 과일을 샀습니다. 도시에 들어오면, 화살표를 잘 보고 따라가야됩니다. 순간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사리야. 와... 안녕하세요 이 길이? 여기? Porto Mari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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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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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50km 탔습니다 오늘 어디서 멈출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멀리 가보는걸로 이제 산티아고까지 100km 정도밖에 안 남아서 후딱 가서 산티아고에서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길이 꽤나 안좋은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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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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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간이 이런 산골 오솔길로 연결돼 있어서 와... 자전거 타기 빡세네요 이런 데는 조금 타기 힘드니까 쉬어갈 겸 끌고 올라가요 그래도 어제보다 훨씬 낫다 이 정도면 양반이지 오늘은 비도 안오고 더러워져도 어쩔 수 없어 와... 자빠질 뻔했다 풍경은 진짜 너무 이쁘다 안녕! 안녕! 신뢰자들이 엄청 많네 여기 다 모여있는데 다들 속도가 비슷해서 그런가 나만 자전거라 계속 앞지르네 괜히 미안하게 신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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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자들이 많아서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걸으시는데 저 때문에 비켜주셔야 되니까 둘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포토 마리나라는 마을인데 저쪽 강 쪽에 근접해 있어요 와... 풍경 작성 난다 비운 뒤 맑은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비가 퍼붓는데? 실화야? 와... 비가 굵어지네 버렸던 마린 계속 앞으로 갑시다 그냥 좀만 더 가서 마무리하자 한 1시간 반만 더 타면 될 것 같아요 취소 한 2시간 넘게 타야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이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오르막 10km만 타면 오늘 하루 코스 종료 1시간에 5km씩 빨리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고 싶다 비가 왔다 안 왔다 오오 오오 빨리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우와 비 엄청 많이 오네 갑자기 쏘나기인가 보다 쏘나기 뭐야 여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끄쳤네 그럼 출발 들어가서 좀 쉴라 그랬더니 쉬지 말라 그러네 바로 끄쳐버리네 음성인식 뭔데 이거 오오 막판에 비가 많이 오네요 와 한 4km 남겨두고 다 젖었다 쫄딱 젖었다 쫄딱 젖었다 안녕 안녕 니꼬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진 어디에 가야 돼? 오늘?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산티아고에서 포르투갈에 가고 오케이 가자 홀란드에서 온 피꼬아인이란 친구인데 아 아 저는 유튜브 48일 동안 여행중이래요 저랑 같은 자전거 여행자입니다 저는 오늘 호스피탈이란 곳에서 멈추고 이 친구는 조금 더 멀리 간다고 하네요 내일 무조건 산티아고를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오르마 끝나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피곤해 이제 4시 다 됐어요 이 친구 머리 짱 길어 포르투갈에 가고 싶어요? 아니 아니 저는 샌디아고에서 산티아고에서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어 아 이후에 또 가고 싶어요 곧 여기 아니면 gone 가고 싶어요 네 그냥 그냥 또 가고 이제는 hospital에 가려야겠어요 여기의 hospital에 여기가 고민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요 좋은 시간 좋은 시간 그리고 나중에 있을지 너너로 좋은구나 그리고 타이버리 annat 좋은 시간 안녕! 이제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알베르게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딨나 알베르게가? 오늘 딱 80km 탔네요. 호스피탈 다 크루즈!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일단 모르겠고 쉬고 싶어.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끝. 여기 어디서 먹어야지. 오늘 멈춘 알베르게는 아무도 없네요. 지금 4시 넘었는데 알베르게 숙소만 그냥 동 떨어져 있습니다. 식당도 없고 먹을 곳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곳 가서 자나봐요. 푹 쉬다가 내일 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알베르게는 사람이 진짜 없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다섯 명 잤어요. 다섯 명. 저는 거의 모험 저녁 한 8시까지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조용하게 엄청 잘 쉬다 갑니다. 길 바로 옆에 숙소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4월 13일 8시 반이에요. 산티아고까지는 8시 반 6, 7km 정도 남았는데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체력이 되면 산티아고까지 가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중간에서 한번 멈췄다가 내일 가겠습니다. ㅎㅎ sel 빠질 수 없는가? 예방해요. labelIDA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왔어요 뭐냐 3일째 우중라이딩 옷을 말려도 말려도 젖고 신발도 젖은 채로 탄지 3일째 너무 찝찝하다 산티하고 산티하고 66km 아침에 마을 들어오면 커피 한잔 해 주고 가는게 국룰인데 정말 맛있어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저는 진아 진아 제 이름은 진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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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오니까 자전거 여행자들을 진짜 많이 만나네요 저번엔 프랑스에 탔는데 지금 3개월 넘게 여행했다고 합니다 뉴우 진아님 다 마져버려서 다 젖었죠 그래서 모두 모쭈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영어로도 되어있네 여긴 사람들 많이 먹는 곳인거 보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싼테하고 가까워지니까 카미노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이제 해가 좀 떴네요 오늘 싼테하고 갑시다 그냥 지금 여기서 한 57km 정도 남았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라이딩하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웬만하면 싼테하고 오늘 도착해서 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하구만 이 마을이 아르주아인가 봅니다 아르주아 아르주아 아 잠깐 쉬자 바로 옆은 고속도로라서 자전거 타면 안 돼가지고 이쪽 길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마이 아르주아 어 뭐야 왜 너 혼자 여기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안 있고 왜 너만 여기 있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이상한 데로 와버렸어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다 와간다 얼마 안 남았다 산치하고 산티아고 17키로 하늘이 너무 이뻐졌어 다리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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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번 술래길을 타면서 부행카미노를 몇 번 했을까요 오 자전거 도로가 열린다고 산티아고 가까워지니까 친절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열리네 너무 좋은걸 보인다 보인다 마을이 마을이 보이고 있어 야자수가 있네 산티아고다 여기 산티아고 시내 들어오는게 생각보다 힘드네 공항이 있어가지고 금방에 도로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잘 들어왔다 산티아고 너 만나러 왔어 산티아고 성당으로 갑시다 역시 대도시야 대도시 공항이 있어 신나는게 하는지 끝까지 그중 공항이 있어 공항이 있어 자세한 지자 어디야? 한국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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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악기! 와 여기가 대성당이구나 까미노 천국이다 너무 멋있다 친구 아니야?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 슬랙길 완료 끝! 프랑스 코스는 저번주 토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토일 월화수 5일만에 산티아고 왔네요 근데 여기 너무 이뻐서 발이 안떨어지네 까미노 짱많아 산티아고 슬랙길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오케이 오늘은 알베르기에서 묵읍시다 피곤해 피곤해 어디 갈 수가 없어 다시 산티아고 대성당 왔습니다 아 이거 플레자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와 이거 줄이네 와 이거 줄이네 이 인증서 받으러 왔는데 줄이 엄청 길어 898번인데 지금 800번이네 100명을 기다려야 돼요 와 진짜 사람 많다 기다리면서 이거 정보 작성 QR코드로 해야 됩니다 플레자들 집합소인데 땀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암내가 진동을 합니다 술래자들 인증서 받았습니다 술래자들 인증서 받았습니다 아이고 한시간 기다렸네 아이고 한시간 기다렸네 이틀 쉬었더니 왜 이렇게 잘나가 이거 이상한데? 바다다 바다 다시 바다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캠핑장 가는 중 포도밭이 엄청 많아요 여기 우와 이러니까 스페인이 와인이 물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캠핑 몬떼까보 캠핑 몬떼까보 캠핑 몬떼까보 캠핑 몬떼까보 날 bereit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캠핑장인데 바닷가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구요 수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와 지렸따리 우운언 아이고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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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쁘네. 구글맵이 예쁜대로 길을 찾아줬네. 여기 바로 이렇게 바다야. 여기 뭐야. 멀리 보이는 저 철교를 건너면 엄청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입니다. 자전거가 못 타요. 그래서 삥 둘러왔어요. 근데 삥 둘러온 값어치가 있다. 이런 풍경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미쳐버렸다. 지금 이제 포르투갈 국경 쪽에 거의 다 왔습니다. 포르투갈 국경 근처에 있는 30km 정도 떨어진 데에 비고라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그 마을에 도착해서 퀘스트를 하나 껴야 됩니다. 한국 백신 접종서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PCR 테스트나 항원 검사를 받고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비고 도착했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끝. 60km 탔네요. 오히려 한적해... 이런 듯한 일이 큰데 사람이 없는데... 역시 도착해서 안티젠 테스트 안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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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판매를 마셨을 때, 맞어? 네 네 그리고 하느님의 성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 영어 영어 30% 어떻게 해? 그럼 클릭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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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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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안티젠 테스트 받았습니다. 결과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국경으로 달려 볼게요. 제발 오늘 포르투갈 국경 무상히 넘을 수 있기를 제 두 발로 국경을 넘어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camino. 하하하. 제가 여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추워? 네. 네. 여기 산티아고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 때까지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이 시작했어요. 네. 어디에 왔어요? 아, 콜라로라도. 콜라로라도. 아, 콜라로라도. 저는 스카트입니다. 제 이름은 진. 스카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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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shop and jim 저 분들이 연만 가면은 진흙밭이라 그러는데 다른 코스를 한번 찾아봐드할 것 같아. 이제 포르투갈 국경까지 9km 남았습니다 아까 아침에 받은 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레는구만 심장이 두근두근대 내 두발로 국경을 넘는다라 포르투갈 가서 밥 먹어야지 스페인에서 안 먹고 포르투갈 국경 바로 앞에 있는 나을이 뚜이라는 마을입니다 뚜이 일단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포르투어 코스 산티아고 길인 것 같아요 뚜이 네거티브 자 국경 넘으러 가자 이 다리 하나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나눠집니다 일단 가보자 검사를 어디서 받지 우와 여기 다리 이쁘다 당분간은 스페인 올 일 없습니다 국경 검사를 어디서 하는지 지금 포르투갈 들어왔어요 넘었는데 이거 뭐 검사 이런거 없어? 뭐지? 포르투갈 뭐야? 일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포르투갈에 들어와버렸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뭐지? 에이 설마 원래 유럽 국가들끼리 이렇게 아무것도 검사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저 포르투갈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나 왜 항원 검사 받았지? 들어온건 들어온건데 검사 해주면 안되나? 나 30유로 썼는데 좀 황당한데 이거 포르투갈 원래 유럽 국가들끼리 이렇게 육로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검사를 안하나요? 제가 모든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들어왔으니까 캠핑하러 갑시다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내 36유로 혹시나 변수가 생길까봐 안티젠 검사를 받고 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검사를 안할 줄은 제 꿈에도 몰랐습니다 까미노 산티아고 길이라 그런가? 까미노들이 많아서 검사를 안하는 건가?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국경을 쉽게 넘는거야?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잘 들어왔습니다 일단 들어온김에 점심부터 먹고 그러고 오늘 찾아놓은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서 1시 반쯤 다리를 넘어서 포르투갈 들어왔는데 1시간 벌었어요 시차가 1시간 느려졌습니다 수시집이 있다고? 수시 먹을까? 수시집은 7유로? 네 7유로? 네 번호 언어가 바뀌었어 이제 그라시아스가 아니라 포르투갈에 들어오자마자 수시를 먹어버리네 포르투갈 음식이 안중에도 없어 아직도 어한이 좀 벙벙하네요 이게 지금 내가 포르투갈에 들어온 건지 아직도 스페인인지 잘 모르겠어 언어가 또 바뀌어가지고 여기 스페인어를 안하잖아요 포르투갈어를 써야 되는데 포르투갈 언어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용로 제 두 다리로 국경을 넘는 건 이번이 완전 제 생에서 처음이라 그래도 시차가 1시간 느려져서 1시간을 벌었습니다 올라아 그래도 인사는 올라아로 똑같아서 다행이다 포작 한 30km 왔을 뿐인데 너무 많은 게 변해버려가지고 황당하네 이게 이제 또다시 포르투갈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느껴질 때쯤 스페인을 벗어나서 다시 포르투갈 적응을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요 여기로 가는 거 왔겠지 여기는 포르투갈이고 저긴 스페인이에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보이는 게 스페인이라니 바로 그 앞에 보이는 게 스페인이라니 날아가겠다 잘 봐가지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미친 거 아니야? 뭐지? 오 바람 미쳤다 오 바람 미쳤다 노동해왔기 오 바람 미쳤다 네 뭐지? 다시 돌아다니. 네, 다시 돌아다니. timeframe. 이곳은 더 비닐대요. 그리고 더 비닐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더 비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비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비닐이기도 해요. 아... 아프리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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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펜트 피칭 다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 오늘 저녁은 소세지 케찹 파스타 만들어 먹었습니다 짜잔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맛있는 저녁식사 완성 잘 먹겠습니다 우와 배달을 안걸리고 있는데 모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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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던 5번 10명 were 다르 daughters 아 잘 잤다 정말 바람 센 거 빼고는 철수 다 했습니다 이제 거의 10시 다 됐어요 철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네요 4월 19일 화요일 오늘은 포르토로 갑니다 여기서 포르토까지 한 104,5km 정도 나오는데 오르막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포르토로 들어가는 걸로 풍경과 저 바로 앞이 스페인이에요 어제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오늘도 바람이 엄청 강하대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줬으면 좋겠구만 잘 쉬고 갑니다 여기가 바로 앞에 구름밖에 안 보이네요 하늘이랑 이 바닷가 옆쪽에 딱 기찻길이 쫙 나있어요 아 여기 이쪽 길 너무 좋은데? 여기 봄이 네 여기 윙 모르지 하하 하하 지렸다 하하 와 해안가를 어떻게 같이 달리는거 같은데 에에에에에 파도가 거칠긴 하네 바람이 세가지구 이거 얼핏 보면 제주도 해안갓길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V.P. 앙꼬라? 와 달이 너무 예뻐. 여기 해안가 따라서 길이 잘 되어있어요. 엄청 제가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건 진짜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걱정도 많이 안 생기고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때 힘들기도 엄청 힘든데 이렇게 좋으니까 자전거로 여행하겠죠? 야! 안 돼! 너 로드킬 당한다! 어 어떡해! 저 강아지 누구?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눈이 호강한다, 눈이. 바로 옆으로 돌면 바다. 바다 좀 구경해야겠다. 여기가 비엔나도 카스텔로 신행 가봅니다. 우와! 항구도시라서 주역물이 건너야 되나 봅니다. 도로가 너무 좁은걸? 오브리 가더 오브리 가더 나도 나도 저기 도로로 타야겠다. 오늘 완전 운 좋은 날이네. 뭔가 아침부터 잘나간다 싶었는데 뒤에서 엄청 센 바람이 저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쪽 좀 큰 것 같은데 여기서 밥을 뭘 먹고 가야겠습니다. 체력이 빠지기 시작했어. 밥이 나오네. 오늘은 식당을 너무 잘 골랐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12후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람 밀어준다 예스 너무 고맙고 원래 이런 바람은 항상 역풍이었는데 웬일이래 만약에 반대로 불어서 역풍이 됐으면 저 오늘 포르트 못 갑니다 바람이 너무 쎄 와 바람 매섭다 매서워 근데 순풍이죠 개꿀 이건 로또야 로또 지금 바람타니까 시속이 30km가 그냥 나와요 이 무거운 짐을 달고 30km가 나와 평지에서 더 세게 불어주라 뒤에서 물론 예 이제 포르트까지 40km 정도 나왔어요 40km 지금 평지인데 페달 안걸리고 있거든요 사전거가 나가 싫어 페달 안걸리고 있는데 바람이 바람이 그냥 앞으로 가라고 날리네 계속 바뀐다 계속 바뀌어 바람이 영세니까 모래도 같이 날리네 아주 쭉쭉 나가는구만 아 이게 역풍이었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멩이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마을로 들어오면 아스팔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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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뭔데? 바다랑 같이 달리라고 이 길을 알려준거야? 너무 좋네 중간에 가다 또 끊길거거든 이 길이 고객님 가미노 바다랑 같이 달리라고요? 어! 산! 이럴줄 알았어 길이 끊기는구만 와 근데 이 길이 쉬기네 우와! 우와! 바람! 자전거 안나갔네 이거 자전거 안나갔네 자전거 안나갔네 빡빡빡 안돼 안돼 여기가 아! 마오게디 오오! 여기로 못 가요 반대로 빠꾸할래니까 이거 지금 바람이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순방향으로 나가서 그렇지 반대방향으로 가면 이런 바람을 해치고 가야돼요 바람이 미쳤어 여섯 여기 구경하러 왔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거 그냥 도로로 나가야겠습니다 안돼 길이 너무 안좋아 아 모래 아 모래 아 모래 저 누님이 저기 모래 있어서 못갈껄 이러던데 진짜 못가 하하 나하자 빨리 여기 나가야 돼 빨리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에 탑승해야 돼 후우.. 미쳤어 돌 아스팔트에 이거 답이 없어 이게 계속 이어지네요 거의 지금 5키로 째 도로가 이래요 돌로 도로를 깔아가서 엄청 울퉁불퉁 합니다 도로가 너무 불편해요 이 돌길을 까는 기준과 아스팔트를 까는 기준이 뭘까요 궁금해진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도시나 마을 시내로 들어가면 저런 돌길들이 깔려 있는데 아니네 여기도 깔려 있네 한 10키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포르투 시내까지 호스텔 들어가서 포르투에서 조금 쉬면서 관광 좀 하다가 다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포르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한 105키로 정도 탔네요 어 이거 생각보다 힘든 하루였어요 저기 앞이 포르투 광장인 것 같은데 잠깐 들렸다가 숙소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포르투 도착 앞에 보이는 강이 포르투 도시를 가로질르는 도우로 강입니다 도우로 강입니다 도우로 강 여기 너무 이쁘다 와 착살났다 아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힘들게 온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이 풍경이 안전척도 많았네 트램 나중에 타봐야겠다 감성 숭만 맥도날드 건물 개 이쁘네 모임 맥도날드 어 언덕백이 있네 호스테리 오늘 포르투 라이딩 여기서 끝 호스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호스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호스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저희 리셉션에 있는 프란시스코가 너무 좋게 식당 추천됐어요 추천 다 해줬습니다 맛있는 것 좀 먹고 돌아다녀야지 오늘은 저녁 먹고 쉬겠습니다 이거를 추천했거든요 무슨 맛이냐면 저희 오므라이스 먹을때 위에 뿌리는 소스 있잖아요 그나마 제일 비슷한 두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투에 왔기 때문에 시내 도시 관광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행객 모드에요 일단 커피 한잔이랑 에그타르트 먹으러 가고 있어요 강쪽으로 나가보면 커피숍이 많지 않을까 도시 자체가 너무 이뻐 저기 보이는 강 이름이 도우로강인데 강쪽으로 엄청 이쁘게 잘 되어있더라구요 어제 자전거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거 6개 샀는데 2개는 먹고 이쪽 위에 다리 보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에그타르트 6개랑 라떼 한잔해서 7.95유로 나왔으니까 한 만원? 만원 썼습니다 에그타르트 생각보다 맛있네요 2개만 먹을라 그랬는데 3개 먹었어 여기 바로 위가 동루이스 1세 다리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너무 이뻐서 멈추게 되네 이 도우로강을 따라서 건축물들이라 자연이 너무 조화롭게 잘 되어있어요 어제 100km 탄다고 허벅지 알베겼습니다 포르투 관광객들이라면 모두 다 오는 곳 엄청 유명한 다리입니다 여기로 올라가 봅시다 저기 케이블카도 있네 여기에 걸려있는 빨래조차 갬성 넘치구만 너무 귀엽게가 나네 이거 어떻게 간거지? 아이고 허벅지야 허벅지에 모래주머니 달아 놓은 것 같네 다리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여기로 가면 되나? 오호호호 밤에 오면 더 이쁘겠다 야경이 여기로 가면 되네 포르투가 한눈에 보이는구나 포르투가 한눈에 보이는구나 우와 여기 반대걸로 이뻐네 우와 여기 반대걸로 이뻐네 이렇게 풍경 보면서 동루이스 일세다리를 건너면 저 바로 앞이 인기있는 모로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잔디밭 콩놀이 탈수 콩놀이 탈수 콩놀이 탈수 오 바람 오 바람 아니요 포르투갈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람이 엄청 세요 콩놀아냐 내일부터는 또 비온대요 찾아보니까 포르투갈이 4월이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우중 라이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 다리는 한창 공사중이네요 그래도 이쁘다 지금 저는 볼사팰리스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볼사궁전인데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료가 있는 곳이라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울사팰리스라는 곳이 구매를 사용하는 곳이 빨라 어차agus 여기로 지내봤는데 여기가 볼사궁전이었습니다 여기가 볼사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학생 turist은 6.50로 저 Kakool 학생은 10개 say 10개씩 이건 touring으로 안가도록 이 건물은 보드가 부를게 돼요 제가 지장에 맞는다 아, 기다려야 할까요? 영어의 다음은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가이드가 붙어야지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 밥을 먹어야겠다. 호스텔 친구가 알려준 로컬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밥 먹고 볼사공전 보러 오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일부터 비 온다는데... 이거 내일 비 오는 날씨 맞나? 오늘 웬만하면 보르트 와을을 다 꼼꼼히 보고 아까 에그타르트를 4개나 먹어버려서 배가 아직 좀 안 꺼지긴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 점심 먹으러 가자. 사람 진짜 많다. 여기도 포토존인가 보네.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관광 명소가 다 있네. 저 앞에 보이는 파란색 그림이 있는 성당이 까르모 성당입니다. 식당이 여기 근처인데... 아 여기다! 오래라. 그리고 그 장애랑 같이 같이 먹기 5g? 1g? 그리고 피는 자고 비니오 젤리 콜라스 없는 비니오 빨강색 빨강색 cc 친구가 자기네 이거 먹더라구요. 무조건 이거 먹으러가 그래서 빨리 먹으러 갔다. 계속 질 1994 엄청 심플한데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요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요 고기랑 빵이 전부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엄청 커요 메뉴판이 없는 것 같은데? 맛있다 와인 한잔이랑 빵 먹고 엄청 큰 고기가 든 햄버거 같은 빵이랑 와인 한잔 먹었는데 3.3유로에요 왜 얼마야 그럼? 3.3유로면 4,000원이야 4,000원 여기 또 가야겠다 볼사공전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까르모 성당입니다 입장료는 3.5유로 아까 밥 먹은 것보다 더 비싸요 입장료가 여기 줄이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여기가 렐로 서점이라는 곳인데 엄청 유명한 포르트의 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줄이 이렇게 길어? 여기 앞에 보이는 시계탑은 여기 앞에 보이는 시계탑은 클레리고스 성당 시계탑인 것 같습니다 와인 한잔 먹었는데 알딸딸하냐 여기서 동루이스 달이 제대로 보이는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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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소개장 8시가 왔어요. 이 장면이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꼈구만. 가이드를 통해서 볼사공전 꼼꼼히 자세히 다 보고 나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리긴 하네요 여기가 포르투 대성당 이에요 저 여기 포르투 성당에서 제 숙소까지 걸어서 한 3분 거리입니다 이제 바닷가 쪽으로 트램을 타고 바다를 보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빈티지 트램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트램 타러 한번 가볼게요 아 어제 본 이쪽이 트램 타는 곳이구나 여기가 시작점이네요 트램 줄이야? 사람 너무 많은데? 편도가 3.515고 6시 반껏 타면 될 것 같은데요 7시 반이 막차구나 트램은 탔습니다 트램은 탔습니다 여기 바닷가 끝까지 30분 딱 타네요 30분 여기가 이제 도로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화도가 갑자기 여기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버스가 안와요 거의 막차때 타가지고 트램을 끊겨서 기다리다보면 오겠지 여기 500번이라고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다가 해 떨어지는거 보겠네 여기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지 I think that place is fake station But here no 500 right? Exactly Yeah but 500 is stopping 버스 다음 거 달려면 한 30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짜잔 운이 좋구만 원래 여기서 해 지는걸 볼 생각은 없었는데 100불 100불 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카카오 카카오 제 이름은 진 진 진 8시 18분 근데 아직도 해가 안 졌어 한 8시 반은 돼야지 어두워져 버스 드디어 왔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여행 안녕 안녕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저녁 오오 야경 숙제구나 어 여기다 비뇨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수건 shipping 특수 fic conse Studios 아니 너 너무 잘하니 비뇨 베르데 spike 얇게 썬 감자칩이랑 애국 생선 그리고 아기가 버무려져 있는 요리네요 솔직히 지금 풍경이랑 음악이 다 하고 있네요 아 잘 먹었다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게 해준 형님에게 이유로 주고 가겠습니다 밥 먹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형님이랑 이 풍경 덕분에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낮에 갔던 저기 언덕 다시 가서 야경 한번 구경하고 오늘 숙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구만 어제의 힘듦이 아주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야 뭐야? 이 맥주 개 맛있는데? 이거 처음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포르투 둘러보기 하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 즐거운if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엔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성비 좋은 집 가는 중. 식당이 열두시 부터 였대요. 그러면 맥도날드나 갑시다. 포르투 안녕. 나 간다. 일단 루이스 다리 건너자.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도우로 간 따라서 쭉 해안가로 나가겠습니다. 잘 있어 포르투. 난 리스본으로 간다. 이쪽 자전거길 진짜 잘 깔려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믿을 수가 없어. 와 여기 미쳤네. 끝장난다. 여기 해안가에서 자전거 타는 거. 우와. 여기 포르투 나와서 해안가 쪽으로 나오니까 자전거길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동해안 자전거길처럼 해안가로 자전거길이 쭉 나 있습니다. 바다 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기. 이제 리스본까지는 계속 쭉 라이딩 할 겁니다. 리스본 가면 또 한번 쉬고 리스본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헐 이거 성당입니다 성당 미쳤다. 자전거가 간 바퀴 자국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여기 엄청 낮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나 보다. 자전거길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자전거길이. 이스피뇨 라는 마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코스가 편하네. 오브리가드! 지금은 해안가 쪽으로 캠핑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 쪽으로 캠핑장들이 엄청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이쪽 길로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네요. 그래서 그런지 따로 이 자전거 길이 나 있습니다. 뭐야 뭐야. 엥? 끊겼네? 여기 땅 끝 쪽 마을이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 자신토? 아무튼 저길로 가면 됩니다. 12km 남았네요. 저기서 그 다음 마을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 것 같더라고. 다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 풍경이 뒤진다 진짜. 이거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 이게 다 안 담겨요. 그게 너무 아쉬워. 보여주고 싶은데 나만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풍경이.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봉이 호환해요. tenth 이슈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m fine.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Okay, I've been in North Korea same cities. So you are here traveling? Yes traveling. Alone by your own. 바이올러. 오늘 캠핑을 가요. 캠핑은 어디? 아, 아베이루. 아, 아베이루. 아, 아베이루? 아, 아베이루. 아, 아, 아베이루. 진, 진. 세프쥬 모타. 세프쥬 모타. 잘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땅끝으로 가면 배를 탈 수 있대요. 세레지오가. 자신또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완전 땅끝쪽이에요. 태양가쪽에서. 다음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무조건 페리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항구로 가보겠습니다. 항구. 오호. 티켓을 어디서 사는거에요? 저기서 그냥 사는건가? 티켓 뭐 판매대 이런건가? 티켓 뭐 판매대 이런건가? 네. 페리. 네. 페리.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타는건가봐요. 근데 타이밍마켓에 또 배가 있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작아요. 사람 앉는데가 여기가 다요. 파랗게 왜 작아요. 네. 저번 페리 이슈때문에 혹시 걱정했는데 오늘은 운좋게 배도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한방에 탔습니다. 오늘 지금 한 70km 정도 탔습니다. 요거 배타고 넘어서 저기 반대편 쪽으로 가면 한 10km만 더 타면 캠핑장 도착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근방에 도시가 있어서 도시가서 하루 잘까 했는데 숙박비가 너무 비싸 오늘 토요일이라 안돼 안돼. 그래서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10분 탔어요. 10분. 하루에 한 80km 정도 타는게 딱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포르토 대 아웨이로 여기도 꽤나 큰 도시인 것 같은데 다리 타고 넘어야되나 보다 자전거길 진짜 잘 되어 있네 건물들 봐요. 건물들이 엄청 이뻐졌죠 알록달록해 저기가 캠핑장인 것 같은데 캠핑장이 꽤 큰가봐 여긴 얼마를 하나 와 거의 뭐 공원 수준인데 가격이 진짜 싸요 7.4유로 캠핑 완료 오늘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맥주 한 캔 사왔습니다 포르토 점심 먹을때 하나 포장해온 빅맥 그리고 라면 오늘 저녁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노을 요 근래 너무 이쁜 하늘을 많이 보네 온이 너무 좋다 와 여기가 바로 해변이구나 이 드넓은 백사장에 오늘 또다시 라이딩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라이딩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오늘의 목적지는 코인브라 라고 하는 한 도시인데 감사합니다 포르투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도시래요 거의 뭐 대학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새벽에 좀 비가 와가지고 텐트를 못 말렸는데 어쩔 수 없죠 가봅시다 여기 자전거 진짜 많이 타요 고인브라 고인브라까지 30km 남았네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안탔는데 몸이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리가 막지 다리가 잠긴 것 같아 안 나가 빨리 코인브라 도시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은 코인브라 가려고 해안가를 조금 벗어나서 내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스본까지는 계속 내륙을 통해서 리스본으로 갈 것 같아요 코인브라 4km 남았습니다 와 몸이 진짜 너무 무겁다 오늘 코인브라 도착했습니다 오렌지야? 대로변에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네 배고픈데 어디로 가야 돼 코인브라 시내 지금 버거킹 있는 거 보니까 시내다 오늘 몸이 너무 무겁다 빨리 집 내려놓고 밥도 먹고 쉬어야 겠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무겁다 오늘 몸이 너무 무겁다 밥도 먹고 쉬어야 겠습니다 12살 으드 으드 진우 지우 6시 파도 특수형은 보통의 특수형 음악 이 리스본에 약간 다른지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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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혀 감사합니다 기다려 이 Fado라는 공연을 예약해놨습니다. 이게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민요 공연인데 Fado라는 뜻이 운명, 숙명을 뜻한대요. 그래서 이쪽 코임브라라는 도시가 Fado로 유명해서 오늘 저녁에 Fado 공연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이 빵이 뭐지? 이 빵이 엄청 많은데? 지금 3시여서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고픕니다. 오늘 좀 힘들었다. 오늘 64kg 탔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 볼게요. 한번. 여기 대학교가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엄청 예전에 수도였던 도시래요. 뭔가 느낌이 제 3의 도시 같은 느낌? 언덕 위에 있구나. 포르투갈 지붕들은 다 주황주황해서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딱 느낌이 여기가 대학교 전문가인데? 대학생인가 보다 대학생. 여기가 광장이구나. 와 공사 중이네. 와 대학교 생각보다 큽니다. 언덕 위에 있어서 이 코인브라 도시가 다 보입니다. 뭐야 집 위에서 뭐 먹네? 식당이야 집이야. 여기 대학생들은 저런 검은 가운을 입고 다니나고 여기가 마법 학교 같은데? 다시 아까 있던 숙소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hola. hola. oh, so you are anita. 네. 그치만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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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they're not the only three actual students to play it to you. Here we have three actual students to play to you. 공연은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와인 준다 그래가지고 와인 한잔 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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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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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라이딩 해야되기 때문에 맛있는 저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푹 쉬겠습니다 리스본까지 갈려면 내일 좀 많이 타야돼요 정확하게 타지면은 코인블아는 뭐 한 다섯시간 정도 관광하는건데 충분히 올만한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볼게 많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비싸네 18유로 내 숙소값보다 비싸 내 끼는 진짜 싸다 1.3유로 안자네 문어 대빵 크다 비싼 이유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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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커르트 6개 내일 자전거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식량 좀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유럽이라 우유랑 음료수랑 바나나 그리고 에그타르트 초콜릿 이렇게 내일 먹을 것들 샀습니다. 저녁 먹고 장보니까 해가 저버렸네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쉴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하루가 너무 짧아. 아무튼 오늘 코인브라 도시 구경하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120km 탔어요. 현재 시각 7시 반입니다. 마침으로 시리얼이랑 에그타르트를 먹고 출발할게요. 오늘 최대한 많이 타놔야지 리스본까지 가는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출발했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리스본까지 184km 남았네요. 이 도로 타고 리스본 가서 쉬자 내일 비 온대요. 오늘 많이 타놔야 돼. 렛츠고! 렛츠고! 잠깐 쉬었다 가냈습니다. 너무 투박한 테이블 가위죠. 오늘은 하루종일 능선길이네요. 그래도 도로가 좋으니 행복합니다. 리스본 150km.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네. 저기 길가에 지금 오르막이 많아서 1시간에 딱 15km씩 타고 있네요. 이제 3시간 라이딩 했고 45km 탔습니다.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와 오르막 진짜 길다. 도로왕망 거의 한 7km 탄 거 같아요. 아이고 드디어 내리막이다. 내리막 뒤엔 오르막이 이제 레이리아라고 하는 도시 초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나아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을로 가려면 오늘 62km 탔는데 탄 만큼 더 타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쎄 역풍이 일단 멈춰서 긴급회의 해야겠어. 긴급회의 이쪽에 싼 숙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저렴한 숙소가 없더라고요. 오케이 모르겠고 일단 앞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만 조금 고생하고 55km만 더 타고 가면 쉴 수 있습니다. 일단 가보자. 이제 2시 다 됐어요. 아직 시간 좀 여유로우니까 오늘만 좀 고생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 빨간색 표시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자전거길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자전거길이었나 보다. 다시 국도 오 저 멀리 보이는 저 성당 진짜 멋있다. 이거 어디야? 아 딸냐 H간 야로 있는 거 맞나? 아무튼 엄청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 성당이 엄청 이쁘네. 엄청 고풍스럽다. 야 여기 성당이 장난 아니에요. 얼떨결에 좋은 곳을 와버려. 원따봉 드립니다. 와 이쁘다. 아 마을이 벌써 끝났나 보다. 다시 국도를 타러 가나 봐요. 마을이 저 성당을 중심으로 엄청 조그맣게 형성돼 있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저기 저 성당 진짜 이쁘네. 멋있다. 야 이때까지 봤던 성당들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40km만 밟으면 됩니다. 한 2시간 반? 밟으면 되겠죠? 제발 한 6시쯤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리오 마이오르 36km 오늘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내일 거의 무조건 리스본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따 화물차 무섭다. 저건 무슨 그룹이지? 오르막이 한 번 나오면 거의 7,8km씩 나오네. 거의 다 와갑니다. 12km 남았어요. 벌써 유럽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 지도 3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120km 타면 3주만에 제일 많이 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멈추기에는 애매한 거리들밖에 없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해서 라이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몸이 무거웠던 거에 비해서는 오늘은 컨디션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그건 참 다행이에요. 오늘 진짜 밥 한 끼도 안 먹었네. 아침에 시리얼 쉴때 바나나, 초콜릿, 에그타르트, 음료수 이게 답니다. 먹은 게 살이 쭉쭉 빠진다. 진짜 리오 마이오르 6km 리스콘 81km 예스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이 많다 했어 많이 올라왔었네 도착 오늘 예약한 호텔 도착했습니다. 120km 탔어요. 오늘 고생의 흔적 땀에 젖고 말랐다를 반복하니까 속은 꼈어 내일 리스콘 갑시다. 오늘 하루 끝 4월 26일 오전 9시입니다. 아까 7시쯤에는 비가 꽤 많이 내렸는데 지금 또 끝인 것 같아요. 타이밍 좋고 오늘은 리스본까지 87km 88km만 타면 리스본 도착합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갑시다. 숙박이 조금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직 다리에 알이 안 풀리긴 했는데 이게 또 안장에 앉아서 페달 굴리면 굴러갑니다. 가보자고 앞에 오르막 봐라 여기 도로 살벌하네 화물차가 많아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막 그렇게 굵진 않아요. 비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대로 오래오면 흠뻑 젖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여행하다 보면 우중 라이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중 라이딩을 좀 받아들이고 내려놔야 돼요. 와따마 이 도로 살벌하네 수도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네요. 지도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네요. 일단 가보지 뭐 뭔가 도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 도로가 있어 오케이 일로 가봅시다 와 여기 좋다 차도 없고 제가 보기엔 여기도 무슨 트레일 코스 이런 것 같은데 계속 파란색 리본이 붙어있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길도 이 정도면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리본이 붙어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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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나왔습니다. 밑동 나무 껍질들이 다 벗겨져 있어요. 나무에 다 1위라고 표시를 해 놨네. 아 벌목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건가? 비 온다. 아니 아까 그 트레킹 코스 연결된 것 같아요. 호흡 여기 찐 오프로드 길이네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이제 좀 적응 됐나 보다. 이런 길 봐도 별 감흥이 없어. 그냥 가면 되지 뭐. 다시 차도가 보입니다. 한 15키로 정도 탄 것 같은데 오프로드로 일단 일로 가려니까 가보지 뭐 지금 너무 큰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이쪽으로 앞으로 조금만 가면 도로가 나오는데 여기가 완전 진흙밭이 돼버렸어요. 끌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퀴로 굴리면은 진흙이 뭉쳐져 가지고 바퀴가 굴러가지를 않네요. 이거 어떡하지? 여기 차도 안 오는데 이게 바퀴가 안 굴러가 이 찰흙이 되니까 지금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당황스럽구만. 리스본 이제 50키로 남았는데 비는 또 갑자기 많이 오네. 오늘 비가 와서 땅이 이렇게 됐나 보다. 하필 이런 길 지날 때 비가 오네. 이거 신발 봐. 이거 뭐야. 바로 옆에 있는 도로는 또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탈 수가 없어요. 조졌다. 아 이거 조졌네. 하필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가 많이 오냐? 일단 빻고 아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요쪽은 절대 갈 수가 없어. 바퀴가 안 굴러가. 와 여기도 바퀴가 안 굴러가. 여기 차도 한 대 안 다니는 완전 시골 논박길이라 오케이 여긴 좀 흘러간다.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이거 흙 좀 펄고 와 이거 완전 진흙밭이야. 얼마 안 남겨두고 왜 이러니? 오 돌멩이도 있어. 불러는 가니? 불러만 가다오.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하고 불러만 가면 돼요. 저번 산타거보다 더 아이코한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거기 한 3km만 지나가면 바로 도로가 다시 열리는데 자전거가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상상도 못했다. 바퀴가 어떻게 안 굴러가냐? 일단 이쪽 앞으로 계속 끌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 내리니까 조금 습관 내려가게 여기서 한 시간을 버렸어요. 저쪽으로는 답도 없고 여기는 길이 없어요. 다시 왔던대로 돌아가서 우회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리스본 50km 남겨두고 뭐하는 거야 이거 쉽지 않네 온몸은 만신창이지만 탈 수 있는 게 어디야 주유소 나오면 주유소 세차장에서 자전거 세차 좀 해야겠습니다. 완전 진흙투성이가 돼버려서 이거 마르면 답도 없거든요 청소하기?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아 여긴 좀 땅이 그래도 간당하네 지금 브레이크 쪽이랑 체인 쪽만 흙을 물로 좀 씻어냈습니다. 돌들이 브레이크 쪽에 껴가지고 디스크 간섭이 일어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 아스팔트다 국도를 타야돼 국도를 이쪽에 도로가 엄청 복잡하네 그래서 막 지도에서 우회도로를 알려준 거 같은데 패착이었다 패착 이거는 내 머릿속 변수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던 건데 이 바퀴조차 안 굴러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못 타면 끌고라도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 끌고 갈 수 조차도 없는 상황은 상상을 못 해봐서 당황했습니다 나도 세차 해야되고 자전거도 세차 해야돼 이거 여기 IC2 저 도로 타러 가야겠습니다 어제 계속 타고 왔던 도로인데 괜히 저 도로 벗어났다가 참교육 당했다 이거봐요 자전거 더러운 것 봐 아 배고프네 역시 변수의 연속이야 자전거 좀 씻어야겠어 자전거 세차 아이고 속 시원해 아 깨끗해졌다 이제 출발합시다 바나나만 먹고 일광건조 시키면 돼요 햇빛이 또 엄청 세 어떻게 또 딱 타이밍 좋게 셀프 세차장이 나와가지고 말끔하게 제 자전거를 세차했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 버거킹 있나보다 이쪽에 이쪽 앞으로 2km만 가면 버거킹 나온대요 거기 지금 배 좀 달래야겠습니다 아따마 하늘봐라 원래 아침에 예상 도착시간을 3시 반으로 잡았는데 벌써 3시 반이네 그래도 리스본 도착할 때쯤 되니까 날씨 개서 다행이다 오늘 자전거 세차도 했고 트러블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헤쳐나왔습니다 와 평화롭다 평화로워 내가 그 진흙을 헤치고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평화롭다 살겠다 살겠다 살겠어 역시 수도긴 수도인가봐요 리스본에 가까워질수록 차량 통행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소도시들을 계속 지나가는 느낌인데 와 진짜 크네 이렇게 계속 소도시를 지나가면서 한 20km를 더 타야됩니다 그래도 자전거길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가 문제죠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하자마자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냥 탁 걸려가지고 멈췄는데 올게 왔네요 완전 찢어졌네 뭘 밟은거야 와 오늘 날이네 언제 터지나 했는데 하필 오늘 터졌네 못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소리가 딱딱딱 났구나 아 와 이거 봐 미쳤다 이거 와 이거 빠지지도 않아 와 이 못이 막혔어요 파이어가 조금 찢어진 게 문제긴 한데 갈 때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좀만 버텨줘 그냥 리스본 들어가자 15km 남았다고 이 못 어딨어 아까 그 못 썩은 못 내 못 갑시다 다시 가자 가자 리스본 오늘 고생하는 날이었나봐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줘 타이어야 바꿔줄게 오케이 자전거길 리스본이 대도시니까 아마 제가 쓰는 타이어가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2년만에 첫 펑크가 났네 고생했다 와 이렇게 길 열려있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이런 도로 상황이나 이런 자전거도로 이런거 보면 괜히 대도시가 아니에요 진짜 잘되있어요 리스본이다 아무리 늦어도 6시쯤에는 도착할 줄 알았는데 지금 6시 반입니다 지금 6시 반입니다 와 케이블카가 있어? 저거 뭐야? 오 여기 까미노 있다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까미노길 저 멀리 다리도 너무 이쁘고 아직 숙소 가려면 한 10키로정도 더 타야되는데 여기 한논이 팔려가지고 계속 멈춰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튼 리스본까지 라이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주아버스 타이어가 있나요? 저는 26인치 원을 구입할거에요 제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 26인치 원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샵을 구입해야 할거에요 이런 타이어는 포특구에서 찾을거에요 일단 예비 튜브 2개 샀고 아직 바꿀 때 안됐다고 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리스본 있는 동안 저한테 맞는 타이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쎄네요 일단 신발 신발이 너무 찝찝해 물에 다 젖어 가지고 발이 완전 팅팅 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 이름은 Julio Julio 진 네 Portugal 즐거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네 네, 네 거기에 가야 할 필요가 네 안녕 Julio 안녕 미쳤다 여기 광장인가봐 리스본 광장 봐 대박이네요 여기 엄청 커요 리스본 와 멋있다 포르츠랑 완전 다르네 일단 스케일보트가 달라 오늘의 고생이 눈녹듯 사라지는 풍경이구만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와우 오늘은 들어가서 쉬고 내일 보러와야죠 아 설렌다 오늘은 92키로 탔습니다 87키로프스였는데 5키로를 더 탔네요 4층이야 포스트 젠장할 6시 반입니다 호스텔에서 편의점이 편집 좀 하다가 리스본 구경하러 나왔어요 노을 좀 보려고 어제 자전거 타고 도착한 이 광장이 코메르시우 광장이었습니다 여기 광장이 엄청나게 커요 진짜 저 앞에 보이는 바다 같은 곳이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네요 타고스방이라고 강하고인데 이제 바다랑 만나는 곳인가봐요 크루즈다 크루즈에요 이 리스본 시내가 지구가 엄청 많이 나눠져 있더라구요 이게 크다보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제 호스텔 기준 오른쪽부터 구경을 하겠습니다 성당을 안 들려 볼 순 없으니까 리스본 성당으로 갈게요 리스본은 이 트램이 대중교통으로 자주 이용되나보니까 위쪽에 트램 케이블하고 전 도시에 이렇게 다 깔려있네 여기가 리스본 성당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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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사람 봐 사람 리스본 성당부터 쭉 오르막으로 계속 올라가나 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아마 전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리스본 전경 이거 나무 봐 위에 누가 앉아있어 여기서 타구스강이 보이는구나 이 정도 크기면 바다 아니야? 제가 이제 리스본 벗어나면 저 반대편 쪽으로 가서 라이딩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반대편 쪽은 나중에 보면 되고 와 진짜 크다 자유롭구만 자유로워 여기 미쳤네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포토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언덕이 계속 이어져서 7시를 알리는 종소리 여기서 뭐 간단히 하나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여기서 뭐 간단히 하나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와 와 에이 치즈볶과 햄 샌드위치 오케이 내 샌드위치에 있는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앤치즈 샌드위치 맥주 한잔이랑 햄앤치즈 토스트 7유로 9천원 나왔습니다 조금 더 위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길래 그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다 여기 더 올라갈 수 있구만 리스본 전경을 볼 수 있는 스팟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여기 다 보이네 여기서 여기가 찐이었네 제 탑ектор 컴퓨터 하하하하 야경 좀 보려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밥이나 먹고 들어가서 편집해야지.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벨룸지구 까지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쪽을 자전거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타임아웃 마켓 이라는 데를 갈거에요. 그쪽에 먹을거리가 많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되면 자전거 빵을 몇군데 들려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 광장 여기는 언제 봐도 이쁘네. 배고파 점심 먹으러 가자 여긴가 보다 타임아웃 마켓. 자전거를 끌고 못 들어가겠죠? 자전거 타고 오면 이게 불안해. 자전거를 잠가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잠가 놨고 마켓 안에 푸드코트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뭐 먹지? 점심시간인데 그래도 좀 한산하네. 여긴 뭐야 왜 이렇게 줄이 길어. 핫도그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거 먹자. 지금 유럽 여행 할수록 너무 비싸요 물가가. 점점 비싸지는 것 같아 대도시로 오면 더 비싸져서. 콜라 하나랑 메인디쉬 하나를 시켰는데 18유로 나왔습니다. 에스팔리오로는 거의 한 23,0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해물밥이에요 해물밥. 좀 짜요 해물밥이 너무 짜요 진짜 소금을 들이 구운 것 마냥 깠어. 자전거 잘 있구만. 힘을 하나도 안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짐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벨렘지구라는 곳까지 약 7km 정도 라이딩 하면 됩니다. 보통은 대중교통이나 트램을 다들 이용하시던데. 저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굳이 대중교통을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 길이 복잡해졌어 갑자기. 자전거 길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아님 내가 놓친 거야. 와 저기 저 동상 엄청 크다 예수동상 인가 봐. 여기가 이제 거의 강 진짜 하구입니다. 풍경 개쩔어요. 이 옆에 타구스방하고 저기 바로 앞이 북대서양 바다입니다. 벨렘 바로 앞에 보이는 저 큰 교육물이 이스본 벨렘지구에 있는 달경 기념비에요. 황해에 관련된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저기 꼭대기 위에도 사람이 올라가 있네 올라갈 수 있나보라 입장료 있겠지. 이거 보고 에그타르트 먹으러 갈 겁니다. 포르투에서 에그타르트 먹었던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이쪽에 에그타르트 엄청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크다. 아따 BGM 좋고. 저기 앞에 보이는 건 벨렘 타워네요. 벨렘 타워. 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굳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하니까 외관으로 봐도 너무 멋있어서 이제 벨렘 쪽 시내로 들어가서 에그타르트랑 커피나 한잔 해야겠어. 여기 욕보를 건너야 되네. 저 앞에 보이는 게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에그타르트 먹으러 가자. 맥도날드 건물은 그래도 포르투가 더 이쁘네. 헐 여긴가보다 여기가 에그타르트로 엄청 전통있고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줄 쓴 건가 봐. 여기서 에그타르트 포장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포장해서 공원가서 먹어야 될까 봐. 그래도 맛있다는 집에서 한번 먹어봐야죠. 포르투 에그타르트랑 뭐가 다른지. 20센트 더 비싸네. 크기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줄이 긴 것 같았는데 그래도 빨리 줄어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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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가 줄이 없을 때 산 건가 보다. 에그타르트 집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뭐가 다른지. 뭐가 그리 맛집인지. 사실 막 그렇게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에그타르트 자체가 맛있어서 그렇지. 겉이 조금 더 바삭하네. 거의 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맛있다. 4개가 적당하다. 4개 부터 조금 물리기 시작하네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 빵 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 유럽 형님들 조깅할 때 그냥 상체 벗고 함. 여기 뒤편으로 자전거 길이 있었네. 아까 제가 못 찾은 거였습니다. 뭔가 길이 복잡하더라니. 리스본 바이스컬 키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주아버트 타입이 있나요? 네.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은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역시 여기는 없군요. 저 분들이 알려준 다른 자전거 빵도 한번 들려봐야겠습니다. 두번째 자전거 샵. 이렇게? 네. 우리나라 던플러스? 네. 우리나라 던플러스? 우리나라 던플러스? 우리나라 던플러스? 우리나라 던플러스? 네. 내일 던플러스. 창고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내일 오라고 하네요. 한 짝당 61유로니까 81000원 정도인데 일단 사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타이어 파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쓰는 걸로 최대한 버티다가 이거 마트에 갈 때쯤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제 전망대 위에서 본 광장이구나. 리스본 도시 관광 투어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날씨암마켓 왔습니다. 여기 있다. 햇반도 있어요. 대박. 타이어 두 개 받았습니다. 전화하면 오라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서 들렸더니 준비를 해놨네. 아니 전화를 좀 해주지. 출발하기 직전까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최대한 안 밀리고 올리려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편집을 해줘야 돼요. 타고스 강 보면서 바람 좀 쐬고 다시 들어가서 편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까 산 라면으로 세워야겠다. 물가가 너무 비싸. 지출이 크다. 지출이 크다. 이건 뭐 하는 거야? 관광 소홀을 내고 있어.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나이스. 예에에. 네에에. 오케이. 멋있네요. 엘레베이터가 작아서 자전거를 이렇게 실어야 돼요. 세워가지고. 지금은 10시 반입니다. 리스본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돼서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 테레이로도 받고 그래서 티켓을 사야 됩니다. 아,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he ticket to Bayero? 땡큐, 오브리 가도. 바레이로 리스본 반대쪽까지 가는데 3유로 배 바로 왔다. 여기서 배를 안 타면 거의 한 30km 넘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터미널에 자전거를 끌고 와도 뭐라고 안 하네요. 배 탔습니다. 오늘은 배를 한 번 더 탈 예정이라. 배를 너무 많이 타네. 포르트카로 와서. 일단 오늘 목적지가 없습니다. 가다가 로즈에서 캠핑할 때 있으면 하고, 캠핑장 있으면 캠핑장 가도 되고,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리스본 도시를 벗어나는 거. 게으름 펴가지고 늦게 출발했습니다. 오케이. 바레이로 도착. 날씨가 급격히 엄청 더워졌어요. 페리는 약 20분 정도 탔습니다. 리스본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 바레이로라는 도시는 엄청 한적하네요. 리스본에 비하면. 버거킹 있네. 버거킹을 조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버거킹 하는 게 없지. 아 진짜 이제 너무 덥다. 미쳤다 이거. 치킨 윙이 있길래. 치킨 윙 시켰어. 와 이거 맛있겠다. 치킨 얼마 만이냐. 치킨을 바르고 출발해야겠다. 이미 타버리긴 했지. 반대편으로 또 배를 타러 가려면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엄마 경사 장난 아니네. 여기. 아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었구나. 다 올라가네. 끝난 줄. 뭐야 산 정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동산으로 올라오니까 동산 위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라이딩 했던 날 중에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여기 자전거를 많이 타시네. 올라오. 오오. 저 멀리 바다가 다시 보입니다. 저기서 다시 페리를 또 타야지. 저 다음 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올라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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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도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리스보원 배 탄 곳에서 한 30km 정도 타고 온 거 같아요. 이제 다시 또 배를 타러 갑니다. 여긴 좀 사랑이 왔네. 여기도 관광도신 것 같아요. 이 도시 이름이 세프틸발. 여기서 사는 것 같죠? 트로이아. 트로이아로 가야죠. 트로이아로 가야죠. Can I buy tickets? One way? Yes. To go? Try up. 560. 10분. 10분. Yeah. Thank you. 여기 이 페리는 5.6유로에요. 조금 더 멀리 가나 봅니다. 어디서 타는가? Hola. Take the ferry here? Yes. This one at 230. Go to... 트로이아로. Where are you going? I don't know. I don't have an idea. Great, great, great.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Oh, cool. Yeah. It's very nice. What's your name anyway? Piedro. Piedro. Jin. Jin Tonic Jin. Jin Tonic. Irina. Irina. Nice to meet you. For my YouTube channel. Oh, cool. It's been 20 minutes. It's uncuticcene. It's done flying. I'm notuss菊. It looks like this! Don't you know what the is needed. Wow, it'sSILE. We want sudah to follow. Don't you know! It's a demand to translate? We've expected now to go throughout all happens to the path. Yeah. It's time to walk around. We've Marly come enough to get a når.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따라와라. 상남자 컨셉입니다. 폼포르타 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은 멈춘대요. 바이 가이즈! 바이! 바이! 세이프 드립! 아 또 배에서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외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같이 라이딩 하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다가 해안가 쪽 멈춰서 캠핑할게요. 하이! 하이! 강아지 데리고 여행하고 있어요. 자전거로. 저는 이제 오른쪽 시내지 쪽으로 빠질 겁니다. 캠핑하시죠? 여기죠? 하이! 저기 누워서 쉬고 있네. 잠깐 쉬자. 그냥 캠핑장으로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캠핑장이 한 세네개가 몰려 있어서. 캠핑스모어. 여기로 들어가면 아마 해변가일거에요. 뭘까요? 지금 왜 캠핑을 안 하세요? 아, 이제 캠핑이 없는데. 그냥 캠핑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아, 왜 그렇구나. 아, 신기하다. 같이 가볼까요? 네, 당연하죠. 저는 하늘, 너는? 저는 진. 진. 네, 잘 지내셔서. 잘 지내셔서.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What about you? I'm from Germany. Germany, yeah. What's your plan? Like your destination or have you... I don't have a destination. I don't have an idea. I'm gonna travel all of the Europe country. I think so. So, I'm gonna go to Germany too. Yeah. How long have you traveled now? It's like 10 days? 10 days? Sevilla. I'm also going to Sevilla. That's a tarifa. Yeah. I plan on going there as well. Oh, really?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That camping site, like. Yeah, no problem. There's a camp in the sea. The German friend Hannes, there's a tent pitching. So, he's not able to do camping. So, he's going to a different camping. Well, you don't have to get a visa in Europe country. But I just have 90 days in Europe country. Because of the Schengen. Oh, yeah. I don't have enough time in Europe country. So, I have to go back to UK. And then I have to reset my visa. Oh, that's super, man. You can try, like. Korean spicy. Super spicy.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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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ha ha. This guy is going to Sevilla. So, he's going to be able to travel together. Traffic dam. Ha ha ha. Chinese smoke thing going on here as well. Yeah. Ha ha ha. Ha ha ha. Oh, shit. Ha ha. Ha ha h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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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so strange. I'm in the room구. It's really tough. Yeah. Yeah. Oh my god. 드디어 모래사장에서 벗어났네 네, 맛있어 하레스한테 불닭볶음면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소스를 넣어볼까요? 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먹어볼까요? 이게 뭐죠?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네 한국에 도착할 때 연락할 때 다시 연락할 때 다시 만나요 네, 당연히 6개월 후에 여기 괜찮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김치도 보여드릴게요 매콤해? 근데 좋아 김치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네, 정말 뜨거워 이건 김치 네, 아마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국 음식을 꼭 먹어봅시다 아니요 이건 훨씬 더 매콤하고 괜찮아요 네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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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함께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 리액션을 볼 수 있을까요? 넌 매콤한 음식에 맛있어 맛있어? 네, 좋아해요 정말? 네 우리 여러 가지 김치 이렇게 일반 김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좋아 저는 김치 좋아해요 너무 좋아 제 좋아하는 음식 지금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옆으로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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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시안 마켓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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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스페이스 오늘 진짜 운 좋게 이 하네스라는 독일 친구를 만나서 같이 캠핑하게 됐네요 덕분에 너무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외롭지 않은 하루가 됐습니다 내일도 이 하네스라는 친구랑 같이 라이딩을 할 것 같아요 가는 코스가 비슷해가지고 당분간은 이 친구랑 같이 동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 아니 텐트 있다 그랬는데 이거 거의 뭐 개방형 텐트네 안 춥나? 하네스? 철수 빨리 하고 하네스랑 같이 출발할 것 같아요 철수 완료 철수 완료 커피숍이 오픈 10시 렛츠고 렛츠고 렛츠 스타트 지금 작은 도시로 들어와서 셀라데노바 산토 안드레 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보급 좀 하고 다시 출발할 것 같아요 요거 가방은 차가 뒤에서 남아베츠가 일어난 필요가 그런 도시로 요거 becoming 세트 주로 Because you blocked the wind. Maybe 23, 24 is fine. 차가 한 데도 없어요. 잠시 바다 보면서 쉬러 도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와. 이제 슬슬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도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하네스가 평속이 꽤 빠릅니다. 20km가 넘어요. 혼자 달리면 이렇게 못 달리는데 고맙게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여기. 고맙게 놀자 mourancia. 예! 여기 Sens이пер이식tan 뭐야? 야! 여기 길 진짜 좋아요 여기 길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 너무 많이 가오지 길을 여쭤보려고 해요 길을 여쭤보려고 해요 이쪽으로 알려주세요 여기 완전 오프로드 길인데? 바다를 건너야돼요? 여기 뻘을 지나야돼요 여기 오션들이 들어오면 오션들이 해야돼요? 오우 쉿! 여행을 가야할까요? 바닷가 쪽으로 오니까 그 길이 안좋아졌어요 괜찮아요 바닷가 더 좋아해요 바닷가 더 좋아해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길은 안좋지만 풍경은 대박입니다 여긴 바닷가 붙였어요 도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너무 이쁘네요 이쪽길 해안가 따라서 도로는 오프로드 그냥 도착하실까요? 네 도로를 확인해볼까요? 네 도로를 확인해볼까요? 이제 하네스가 찾아온 캠핑장에 거의 다 와갑니다 한 7키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85키로 정도 탈 것 같네요 이제 다시 스페인 국경까지 가는데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포르투갈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좋아요 오우 하하하하 버려진 건물이 왔는데 이 건물이 이 건물이 꽤 꽤 chill 예예예 이 건물이 꽤 좋아요 예예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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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로지 캠핑하기로 했습니다 보수구역에서 첫번째 캠핑의 첫번째 캠핑 이제 오늘 먹을 저녁 만들고 있습니다 밥 완성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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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은 비빔밥과 고추장도 비빔밥 좋은 퀄리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당연히 어때? 아주 맛있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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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우, 너무 추워 원래는 이쪽으로 한 5키로 정도만 더 내려가면 캠핑장이 하나 있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하네스랑 같이 캠핑을 했습니다 하네스는 여기 있고요 제 템트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Sec practitioners 뒤όσ 사랑 IM geographical 이제 해가 거의 다 졌습니다 고기. 고기. 그리고 이 기계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캠프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캠프가 되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니까요 3개월이 너무 길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놀랬어요 정말 cool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겠죠. 아직도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겠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시즌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캐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I can do the work so it doesn't matter about that just enjoy the travel and then think about later after losing all the money then I figure out how to do this and the next plan That's a thing I noticed as well especially when traveling you can just say ifiehe i'm gonna see how it turns out and it usually somehow you make it work right yeah such a cool thing about yeah this experience oh 이제 철수 다 했습니다 자 다시 출발해 봅시다 지금 비가 조금 날리는데 그래도 어제 잘 잤어요 여기서 현재 시각은 8시 15분 오늘은 라고스라는 곳까지 갈 겁니다 여기서 한 64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시간이 여유로워서 슈퍼마켓에서 보급 좀 하고 커피 한잔하고 출발할 것 같아요 여기 표지판에 라고스 나오네요 N120번 도로 라고스 그제어제 많이 타놔 가지고 조금 수월하네요 여기 작은 도실이 있는 시각에 왔어요 58키로 남았습니다 라고스 지금 오르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네스를 만나가지고 진짜 외롭지 않게 라이딩 중이에요 지금 오르막 오르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속도 맞춰서 라이딩도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70키로 theo 아 내리막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기 도시 들어온 김에 한번 쉬었다 가면 될 것 같아요 벌써 33키로 탔어요 아, 잠시만요 여기 브레이크 타고 싶어요 오르막이 다 올라왔어요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 꽤 높네 야, 에잇 맨 There's nothing 와구스, 에잇 Can I take some rest here? Famous bus stop That was fun, man Yeah Right The down room was like... 오늘 완전 코스가... 형태는 거의 없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up down 이어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가서 호스트로 돌아왔거든요 드디어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구만 이 라고스라는 도시도 태양가 도시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완전 휴양지 느낌이라 역시 사람이 많네요 지금은 바다 보러 가고 있습니다 호스텔을 예약해놨는데 아직 체크인 타임이 안 돼가지고 엄청 빨리 도착했어요 와우, 웨더 이쁘다 아, 또 이쁘다 라보스라이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끝 라보스라이딩 끝 끝 지금 밥 먹고 여기 라고스에 있는 바닷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션은 정말 좋은 top-notch quality 정말 좋은 오션 no pay no pay zero pay zero pay holy oh here oh 와 대박이다 암벽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 잘되어 있네 뷰 맛집 아 여기 이어져 있구나 반대편으로 여기가 라고스입니다 반대편 암벽도 가볼게요 여기 물 진짜 차갑다 오오 우와 여기 신기하다 우와 우와 실화야? 미쳤어 아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서 라고스가 한눈에 보입니다 미쳤죠 여기 여기 수업 흐름 하하하 그런거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발사 왔습니다 지금 하네스한테 김치랑 고추장 먹여줬더니 지금 아시안 마켓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 제가 만든 황스타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프로 유튜버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굴맨 건배 건배 이게 진짜 힘들어 다가서 말하는 것 같다 아시안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오늘 정말 진짜 완벽한 하루에요 완벽한 하루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 끝났습니다 저도 같이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영상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네스랑 코스가 거의 비슷해서 아마 세비야 쪽이나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저는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라고스를 벗어나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일단 출발해 볼게요 어제 하네스랑 같이 먹었던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출발해야겠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 스페인 국경 쪽까지 달릴 겁니다 한 105-60km 정도만 달리면 이제 포르투갈은 끝이 납니다 이제 아마 다음 나라는 스페인 다음에 모로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로라는 도시가 78km 남았다고 뜨는데 아마 오늘은 저쪽 근방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40분 열심히 달려보셨습니다 이렇게 나무 윗둥에 새집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모형인 줄 알았거든요 딱 둥지마다 한 마리씩 위에 서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이거 뭐야 이게 근데 저 멀리까지 엄청 왔네 얘네들 서식지인가 보다 근데 신기하다 와 멋있다 이 달이 우와 바람 너무 세다 잠깐 슈퍼 왔습니다 네 그럼 한 마리씩은? 네 460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팔로우 근처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남았네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쭉쭉 나가네 오후때 1호 국도로 벗어나서 갑자기 비포장도로로 길을 알려주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비 안 오니까 빠질 일 없겠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물이 많지? 뭔가 흙이 불안한데? 불안한데? 우와 빠졌다 아 여기 질뻑질뻑하네 이거 어떻게 돼? 어 알았어 나 여기로 지나가는데 아니 저 강아지 너무 무서워 따라온다 계속 따라와요 강아지가 우와 너무 무섭네 진짜 식겁했습니다 아 진짜 물 것처럼 저 지금 거기서 벗어났는데도 여기까지 거의 다 따라왔어요 달려서 진짜 쫄았다 진짜 물라 그랬어 아 진짜 강아지 때문에 살 떨려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 여행하면서도 목줄 안 묶여져 있는 강아지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아 저건 조금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 진짜 자동차 바로 옆까지 붙어서 계속 따라오는데 아 식겁했습니다 하.. 지금은 80km 탔어요 현재 시각이 2시 40분인데 이상하게 오늘 빨리 탔네요 지금 체력이 좀 남아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머리가 짧은데도 불편해요 제 생각에는 모로코 들어가기 전에 머리 싹 다 밀어버려야겠습니다 빡빡이로 다니는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게 조금 실감이 안나긴 하는데 내일 아마도 스페인 국경을 넘을거에요 내일이 마지막 포르투갈 라이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요 캠핑장까지 도착하면 오늘 125km를 타는 겁니다 여기 뭐야 물이 엄청 맑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리고 피로도가 좀 다른 느낌?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이 캠핑장은 완전 도시 시내 안에 있네 오 비온다 조금 더 비쌉니다 10유로 10유로 그래도 호스텔 보단 싸니까 좋지 뭐 여기 수영장풀이 있는데 7시까지 오는 중 비온다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수영은 할 수 있어요 수영은 할 수 있어요 2호로 더 내고 휴양할 수 있으면 개꿀이지 아 너무 좋다 철수 완료 오늘은 포르투갈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스페인 국경 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어제는 수영이 하이라이트였다 생각지도 못하게 수영장이 열려 있어서 진짜 너무 재밌게 수영했어요 포르투갈 국경마을인 안토니오까지 17키로 남았습니다 저기서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으려면 또다시 배를 타야 됩니다 이제 항구 쪽으로 가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페리를 타겠습니다 이 페리도 거의 한 10분 타려나? 엄청 짧아요 배를 이쪽에서 타는 것 같은데 티켓을 어디서 사나?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어? 한 사람? 네, 한 사람, 한 비스킬렛 3,10 3,10 10센트에 필요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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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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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티? 샌탄데르? 샌탄데르, 그리고 시작했어요. 한국에 샌탄데르의 항공사는? 아니,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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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가 엄청 작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마지막 날이에요 땡큐 포르투갈 안녕 잘 보고 갑니다 검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3.16로 내니까 프리패스로 탔어요 배는 한 15분? 20분 정도 타는 거 같아요 바로 앞에 스페인이야 이제 포르투갈은 끝났습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도 한 일주일 정도 라이딩하면 아마 무르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는 포르투갈 이제 스페인 스페인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도착했습니다 여기 페리에서 만난 헨리가 커피 사준대요 만나는 분들이 독일 분들이 많네 다 됐어요 야 이쁘게 야 이쁘게 이쁘게 헨리 이쁘게 타르 스페인 공연 스페인 좀 거기에 보니 elo 포르투갈은 1시 인데 스페인은 2시 이에요 여기 개들이 엄청 많네 이곳은 이곳은 한국에 있는 곳입니다 오케이 이건 뭘까 내렸다 탔다를 반복해야 되는 곳은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바퀴가 박혀요 이런 길이 비오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때처럼 리스본 때처럼 비오면 완전 진흙밭이 되는 거야 이게 염소다 염소 여기 염소 짱 많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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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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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힐리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멈추려는 캠핑장까지 한 30km 정도 남았는데 길이 계속 안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도로로 빠져나왔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렛베 렛베라는 도시인데 스페인 국기가 펄럭 되는구만 까르타자 까르타자 다시 또 스페인에 적응해야 되겠구만 포르투갈에 들어온 날은 4월 18일이었으니까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네 오늘 17일 정도 있었네 포르투갈에 얼마 안 있었구나 어디로 가야 돼? 길을 못 찾겠어요 스페인 적응이 안 됐어 스페인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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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은 그래도 이렇게 자전거 안내 표지판이 잘 돼 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싸인은 스페인 오면은 자전거 조심하라고 표지판이 잘 돼 있어요 뭔가 어제 125km 탄 것보다 오늘이 더 뭔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 와 드디어 해양가 쪽 다 왔습니다 아 근데 이쪽 근방에 슈퍼마켓이 없네요 나 이쪽 신호인 줄 알았는데 요 캠핑장 말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 폐착이다 아까 사올걸 아 코레아 아 코레아 저는 25년 동안 여기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네 여기 20년 동안 여기 일어났어요? 네 와우 정말 제가 제일 특이하다 오늘은 70km 탔습니다 이제 다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국경을 넘어서 다음 목적지는 모르코가 될 것 같습니다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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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게 다음 퀘스트에요 아무튼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국경 갑니다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케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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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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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외식인거 같은데 뭐 funny press 택ать 택ать 가사 며칠 press 와우 빙 빙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철수 완료 오늘은 세비야까지 달릴겁니다 현재 시각은 8시 반 오늘 122키로 타야지 세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열심히 타야 되고 부지런히 출발 안녕하세요 세비야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도 이쪽에 자전거끼리 나있네 여기 뭔가 느낌이 4대강 자전거끼리야 아 여기 딱 엑스를 쳐놨네 여기 옆쪽이 홀바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근데 중간에 어딘가가 부서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건너는 거구나 다 막아놨네요 여기 지금 꼬라레스라는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대형 슈퍼마켓 좀 잠깐 달려 거기 가서 보급 좀 하겠어 그러면 잘 먹고 달려 먹도 추운거래야 뭐야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오프로드길 땅덩어리가 크다보니까 메인도로 말고는 도로가 안 깔려진 곳들이 엄청 많아요 빨리 올라가서 곧도 타야지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라고? 오케이 가보자 이게 죄다 오렌지 나무예요 와 오렌지 농장이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 아니 무슨 농장 사잇길로 알려줘 구글맵이 이거 얼마나 인거야 크기가 미쳤네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농장 안에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데 농장 밖에 아스팔트가 안 깔려있어 숨겨진 길이야 뭐야 신기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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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후엘바에서 다리를 못 넘어서 이쪽으로 우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회도로를 다 지나온 것 같습니다 와 2시간 탔는데 25km 밖에 못 탔어요 여기서부터 세비야까지 이제 96km만 더 타면 됩니다 저녁 6,7시까지 안장 위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지방도로 타는 것 같습니다 가보자 가자 반갑다 아스팔트야 드넓다 드넓어 드넓다라는 단어가 이런 풍경에 어울리는 말인거고 안돼 이건 또 뭐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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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질려고 그런다 홀라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거는 좀 양호하긴 한데 그래도 더러워졌어 이 정도는 뭐 더러워질 때마다 마음이 아파 진짜 빵은 원없이 먹는 것 같아요 빵은 원없이 먹는 것 같아요 세비야 세비야 초입까지 60km 남았대요 아 진짜 너무 더워요 해가 너무 세요 더운 걸 넘어서 뜨겁다 해가 너무 뜨거워 프로빈시아 데 세비야 저 멀리 보이는 엄청 큰 기둥이 뭐죠 저기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레몬나무다 세비야 29km 다 왔다 다 왔다 아 저거 태양열인가 봐요 우와 저런 건 또 처음 봤어 태양빛을 이렇게 퍼뜨려 주네 저 기둥이 너무 더워서 날씨를 봤는데 30도에요 30도 날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내일부터는 막 34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왜 힘든가 했더니 이게 해가 너무 세니까 계속 힘이 쭉쭉 빠지네요 우와 진짜 뜨겁다 시내 근처 다 오니까 자전거길 열렸습니다 우와 건축물이 아 달이 터질 것 같아 지금은 세비야 다운타운 가는 중 저 멀리 엄청나게 멋있는 건축물들이 보입니다 쉬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포스테부터 갑시다 아 다 브레이크 타임이구나 아 완전 골목 안에 있네 오우 버스테리 좋네 엄청 탔어요 같이 라이딩 동행했던 하네스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하네스도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 하네스랑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자전거 여행자가 있나봐요 하네스 자전거 여기 있다 의자에다 잘 묶어먹구만 재밌게 봐 너는 잘 먹어요 네, 뭐할까? 뭐하는거지 한국에 많은데 이미 먹었었다고? 네 오늘 하루 종일 3개의 브루따 정말? 네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 먹어도 안 드셔보여 나는 첫 번째 먹었었지 but like.. 그리고.. 근데 정말 매콤시ż 나는 정말 매콤하지 않는다 여기 다음.. 지구랑 가볍한 곳이 그리워지는 나서 나는 서 Cali 네 난 사실 시선을 확인하는데 Porque 서비스를 가길 바랍니다 사실은 네, 서비스 Τارifa는 일단 여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오케이. 너무 행복해 봤어. 너무 놀랬어. 네, 너는 뭐지 봤지? 그래서 그냥 여기 왔어요. 네, 네. 지금 세계대가 있는지, 네, 여기가 가르침을 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 같아요. 너는 입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아멘 와 이거 조형물 이거 이쁘네 오늘 그래도 하네스를 다시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하네스랑 너무 잘 맞아서 재밌습니다 지금 아홉시 반인데 27도입니다 페리아 also have a name like street name alright let me see the video yeah exactly is where you were trying to find yeah arch that they just light it up okay that's that's where you want to go guys okay and walking man 42 minutes forget about it man okay quite far from here you guys fucking man it would be really nice yeah for sure because you're crossing the street yeah yeah the city is so awesome in the best season so yeah have fun guys okay thank you so much yeah alright man buenas noches buenas noches i'm totally fine of like walking yeah yeah because i mean certainly get to know the city yeah yeah hol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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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go out that's a church like saying now I'm going to go to the festival it's a hostel now 와 여기 진짜 이쁘네 지금 미국에서 온 네이트도 같이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가면 다 먹었고 운 좋네 진짜 크다 페리아라는 축제입니다 Do you know where do you want to go? whatever is fine up to you guys you are the decision-maker then let's see right part first and then go to left part yeah and go 이번 주부터 여기 세비아 숙박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축제때문에 비싼거였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다됐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스페리아 축제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옷들을 엄청 차려입고 축제를 즐기는거 같아요 와 스페인스럽다 오늘 120km 타고 온 무람이 있어 로고 여러분이 카키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있습니다 아 여기 생각엔 너무 많아요 5, 4, 1 오 마이 갓 이제 여기 놀이공원 파트는 대충 둘러봤으니까 이 옆쪽에 텐트 파트가 있더라구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이 너무 길어요 진짜 옷을 너무 이쁘게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공간인 곳도 있고 다같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축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텐트들이 모두 다 렌트를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노는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이거 아침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축제를 알아보고 온 게 아니라서 제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냥 둘러보기만 했는 애도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오늘 120km 타고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이제 호스텔 가서 자야겠다 어휴 피곤해 세비아 구경하러 갑시다 제가 어제 묵은 호스텔입니다 호스텔이 진짜 신식이고 다 좋은데 주방이 없어요 주방이 오늘도 역시나 자전거를 타고 세비아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멋있는 것들이 많은데 모든 걸 다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또 라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일단 이 세비아에서 유명한 세비아 스페인 광장을 한번 가볼 겁니다 어제 축제 너무 좋았어 운이 너무 좋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에요 어 여기 빠에야 집이다 나중에 여기서 빠에야 먹어야겠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성당이 세비아 대성당인 것 같아요 어제 이쪽을 다 걸어서 왔거든요 저녁에 야경도 이미 볼 수 봤고 야경도 이미 볼 수 봤고 여기 마차 봐요 마차 이렇게 대로변을 마차로 달린다니 이렇게 대로변을 마차로 달린다니 하하 신기해 여기가 스페인 세비아 광장입니다 엄청 크죠 우와 여기는 마차 천국이네 미쳤다 여기 사진은 안 찍을 수가 없는데 사진은 안 담긴다 이거 여행을 가진다 여행을 안 찍을 수가 없다 여기가 안 찍을 수가 없는데 저기요 너무 멋진다 저도 이거 마차 따라서 한번 한 바퀴 돌아야겠다 네 정말 멋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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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탑 이름이 히랄다 탑입니다. 세비아 대성당이랑 가까이 붙어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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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딱 한 숟가락이 제일 맛있었고 진심으로 너무 짜요 너무 짜가지고 못먹겠어 배고픈데 길이 엄청 복잡하네 골목길이 커피나 한잔할까 카페고 레츠 그리고 타파스 그리고 미트 타파스 빵이랑 이렇게 먹는건가봐요 그냥 여기 가성도 좋네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요 가격도 싸고 맛있네 아니 무슨 슈퍼마켓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마켓 가려다가 밥을 한 끼 더 먹었네 또 가야겠습니다 월요일 날 자전거 타기 전에 한번 더 가서 아침 먹어야겠어요 저기 너무 맛있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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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봐바 힘들고 insignificant 다itute toc 참전 네 사실 어제 이러는데 이 primary Fey or Fall ости 스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거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데 10유로를 줘야 돼 개오바야 지금 네이트랑 맥주 한잔하고 오늘 페스티벌 폭죽이 터진다 그래서 폭죽 보러 다리로 가고 있어요 이사벨 다리에요 이사벨 Fireworks Fireworks I think if the bridge is too crowded You can go along the river there should be much more space What time is it now? It's like one minute One minute? It's up here on the stairs I think Oh! Oh! I saw something Yo! Go! 진짜 운 좋다 세비아를 왔는데 이런 축제가 열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네이트가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Why you guys are so excited? Oh! I'm not so excited We are at that We are at that 엔컷! 정말 멋지네요. 여기 있어요. 호텔 비용이 있어요. 호텔 비용이 있어요. 호텔 비용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폭죽 보고 네이트랑 해야 하셨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네이트가 먼저 연락와서 같이 저녁 먹고 맥주 한잔 마시냐고 그래가지고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하루의 마무리가 아주 좋습니다. 세비야 도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끝! 준비 다 했고 아침 먹고 다시 출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테나 오저 타파스? 아니요. 아침에는 타파스가 안되는구나. 맛있어.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세비야가. 안달루시아식 추러스입니다. 초콜렛에 찍어 먹는. 오오. 네. 이거면 충분하겠다 아침. 오오. 수로스가 대빵컵. 빵 쎈으로 먹어보자. 너무 맛있다. 네. 맛있다. 저거같은 느낌 뭐하지? 나 이거 좋아. 좋아. 에이아이 아이씨 거의 곱창같이 생겼어 아까 츄로스 그렇게 큰거랑 커피 한잔이랑 초콜릿 이렇게 해가지고 5.5유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라면 보급 완료 이제 모로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비야 너무 좋았다 잘 있어라 세비야 여기 다리 건너야 되네 세비야 완전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스페인 오니까 뭔가 오프로드 길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계속 한없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75키로 정도만 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네스가 조금 전에 연락 왔는데 자기가 와일드 캠핑 한 곳 있는데 거기 엄청 좋다고 장소를 추천해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가서 한번 로지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죠 오늘 코스의 절반 이상이 계속 이렇게 평지로 논밭길 사이를 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의 절반 이상이 계속 이렇게 평지로 논밭길 사이를 달리는 것 같아요 오 시원해 하하하 아 시원해 와 진짜 건조하다 지금 30도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더니 이게 미쳤어요 지금 날씨가 장장 60키로만에 마을을 만났습니다 달리는 동안 진짜 일자길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늘도 없어서 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마을에서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먹을게 있으면 보급 좀 해야겠어요 해가 너무 세가지고 지치네요 이 마을이 레브리가 라는 마을인데 들어오자마자 버거킹이 보이네요 이것도 못참지 이건 또 못참아 먹어줘야지 지금 1시 반 딱 점심시간인데 이건 못참아 지금이 해가 제일 뜨거울 때라서 조금 길게 쉬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제 하네스가 알려준 캠핑할 수 있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한 13키로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일로 가서 일찍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기온이 33도 이럽니다 아 덥다 더워 아 여깁니다 여기 여기서 하네스가 캠핑했다 그랬어요 오 여기다 하면 되겠다 오늘 사람도 없네 대충 나무 그늘 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이렇게 막 테이블도 엄청 많고 근데 웃긴건 정말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캠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막 쓰레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진짜 덥다 그늘 가서 쉬어야겠어 어제 여기서 진짜 잘 잤습니다 어제 여기서 진짜 잘 잤습니다 어제 여기서 진짜 잘 잤습니다 마을분들 몇 명 빼고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네스는 이미 바다 쪽에서 서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네스가 있는 호스텔로 갈 겁니다 현재 시각 9시 아침에는 날씨가 확실히 조금 선선해서 라이딩하기 딱 좋은데 한 12시 반에서 1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더워줍니다 길이 세 갈래인데 구글맵은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제일 왼쪽 길로 가라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탄 정도만큼만 더 타면 돼요 한 76km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다시 해안가 쪽으로 나가게 돼요 스페인 엄청 남쪽인데 여기도 산티아고 코스가 있나봅니다 여기 까미노데 산티아고길 표시가 있어요 외길로 사이드길로 이렇게 빗보장기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순례자 코스이긴 한 거 같은데 뭐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니 여기 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하 길 봐요 그거 여기로 쭉 가면 돼요 꽤나 오랫동안 여기 조금만 더 벗어나면 마을이 하나 나오는 거 같아서 그쪽에서 한번 보급을 하고 쉬어야 될 거 같아요 와 속도가 안난다 속도가 어 시내다 여기 적혀 있네요 따뜻한 오라이 땅이 바록쿠에서 가게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여기 마을을 돌아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멈춰있습니다 네 아 우 kg 모로코! 산지! 산지! 와... 길 봐! 싫어해? 가솔리나? 가솔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길이 막혔네? 이걸로 가볼게요! 여기 길 있네! 새끼리 있다! 정말 길이 안좋습니다! 아... 손아파... 제대로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긴 했나봐요... 이게 만들려고 만든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길을 타고 왔네... 내가... 어제부터 하루종일 오프로드네... 완전 숲속 안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로 나온 것 같아요... 아스팔트 들어와서 좋아했더니... 이번에 바람이 날리네... 우와... 우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바람? 우와... 우와... 밀려요 옆으로... 도로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속력이 안납니다... 앞으로 안가져요... 오늘 멈추려는 도시... 코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10km 남았는데 한 1시간 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람이 너무 쎄... 여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봐봐... 바람 미쳤어... 우와... 후...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코닐! 와... 오늘 힘들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끝! 코닐! 여기다 호스텔! 여기다 호스텔! 3! 3! 2! 3! Yeah! Let's hope for it! Let's roll away! Welcome to the barbershop! The wind is taking care of the hair! Let's work! No problem! We gotta do the eyebrow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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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Let's roll away... Slowly! Not too fast! 사람의 머리를 잘 알려버리네 아미스타드 코리안 아미스타드 3mm? 네... 왜? 여기 소화! 그치 왜 이래? 아니,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하여, 하여, 하여 하여, 하여, 하여 3mm, 하여, 하여 하여, 하여 왜 이렇게 하여? 아, 이거 진짜 cool 이거 좋아 이거 편하게 아무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이거 봐 이렇게 F**k it dude Flamingers on the beach 저녁 먹으러 케밥 집 왔습니다 I think they would get you like 24, 23 맛있는데? 그렇지 나도 올 이쁘네 어우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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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쁘네 지금 자전거 타고 서핑하러 해변가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인가 보다 호스테렛을 운영하는 서핑 데어샵이에요 헤이 버디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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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여기 코닐이라는 도시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맘에 들어요 여기는 그리고 건물들이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세비야에서 만났던 네이트 라는 친구도 오늘 여기 코닐에 합류했습니다 하네스랑 네이트랑 같이 저녁 먹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작별 인사하고 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림이야 그림 김어의 시각형 무슨 말이야? 내 머리가 다 흰색 너무 저흰색 감사합니다 행복하네요 이제 모로코로 갑시다 끝 끝 오케이! 모르코다! 5월 12일 9시 20분이에요 네이트 하네스랑 작별인사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모로코로 갑시다 날씨 보니까 오늘도 바람이 엄청나게 쐴 예정입니다 역시나 역풍! 지금도 바람이 엄청 세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오! 미안! 바람 장난 아니네! 양내리막인데 안 나가네? 풍력발전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지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깔아놨지 바람이 너무 세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타리파! 23키로! 우와! 단이비야! 이 마을에서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하아 안나오다 하아 안나오다 하아 머리가 없어졌죠 음 맛있겠다 밥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밥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한 26키로 남았는데 한 2시간 타야 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이거 바람이 손을 떼면 옆으로 날아가요 이 언덕을 넘으면 바람이 좀 잦아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3, 4번 넘어질 뻔한 것 같아요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위험하다 진짜 위험해요 저런 화물차 올 때 잠깐 멈춰야겠어 이게 바람길이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바람에 휩쓸려버립니다 하아 오늘 배 탈 수 있겠지? 모르고 가는 배 5시에 타야되는데 그래도 타리파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우와 우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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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텅 쉬어야겠다 하아 내가 경험했던 바람 중에 제일 센 바람인 것 같아 좀만 버텨 거의 다 왔어요 다리파 500미터 하아 하윤 5시